이번에 할 게임은 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루스 해커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 이란 게임입니다 스팀을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2019년도에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리메이크가 된 게임이라고 해요 더빙도 되어있네요 일본어인 것 같죠? 저는 이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무려 그래픽을 4K까지 지원을 하더라고요 디지몬 게임인데 두 명의 시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이제 두 개의 게임이 합쳐진 거를 리메이크해서 낸 거라고 해요 열람할 이야기를 선택해줘요 어떤 해커팀이 소속된 신참 해커의 이야기 해커라는 뒷세계의 시점에서 이 세계를 즐기고 싶다면 추천할게 현실과 전내 세계를 오가며 괴사권의 수수께끼를 푸는 전내 탐정의 이야기 이 세계를 처음으로 접한다면 우선 이쪽을 추천할게 처음이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사이버 슬로스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옵션을 변경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해야지 옵션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캐릭터 목소리는 더빙이 되어있으니까 크게 낫겠죠 다른 뭐 이제 클릭되는 거랑 비재문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줄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설정으로 시작하죠 엔조이 채팅 이게 난가보다 이거 스마트폰 앱처럼 나오네요 원래 이제 디지몬 하면은 완전 이제 옛날 게임 느낌 있잖아요 플로피디스켓 먹고 요즘엔 플로피디스켓 자체가 없죠 CD 들어가는 뭐라고 하더라 CD 들어가는데를 저는 그거는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아 이제 스팀게임만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질렀다 얘기만 하면 되는데 승리자 녀석 나온 배우가 멋있었어 왔다 응원할게 배고파 대박 뉴스 좋아해 사랑해 완전 느낌 이쪽으로 와 빨리 음 어제 TV 봄 봤어 봤어 완전 최고 그런 일이 있었어 나오네요 여깄네 아키노 디지몬이라는거 알아 블루박스 디지몬 프로그램이지 해커가 사용하는 위험한 프로그램이잖아 어 디지몬이 해커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인가 보네요 데이터를 훔치거나 패스워드를 침입하거나 나쁜 프로그램이야 야 사실 저는 디지몬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디지몬은 이거 아니면 애들이 디지몬 세계에 끌려가가지고 모험을 하는 전혀 다르네요 내용이 전내 탐정이랑 해커라 그랬었으니까 제가 탐정이겠죠 네비꾼이 로그인하였습니다 에덴? 여여 모두들 좋은 아침 에덴의 공식 마스코트인 네비꾼 왜 공식 에덴 공식이 이런데 오겠어 아 난 네비꾼이야 해커지 너희들에게 멋진 선물이 있어 내일 에덴에 로그인해줘 꼭 와야해 로그인해주지 않으면 해킹해버릴 거야 네비꾼이 로그워터 하셨습니다 일곱 하나 셋 여기 여기 다섯 여덟 명이네 아키노 가보게 진짜 해커면 어쩌려고 프로모션이잖아 진짜 해커가 있는 쪽이 재밌겠지만 말려도 소용 없을 것 같네 어쩔 수 없지 나도 같이 갈게 얘는 사탕인가요 군자는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 패스 러브링도 동의 이게 나죠 갈래 이렇게 여덟 명 중에 다섯 명이 빠지네요 하아 어 시작된다 그 뒤에도 채팅 친구 야키노와 블루박스와의 심야 토크는 계속되었다 평소처럼 미직지근한 화재로 끝없이 이윽고 창밖이 밝기 시작할 무렵 그날 에덴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나누고 겨우 끝이 났다 그리고 어제와 그다지 다를 것 없는 오늘을 보내고 약속한 시간이 다가와서 에덴이 로그인 어 이게 내 캐릭터네 이름이 타쿠미네요 성별은 아 이거 클릭해도 뭐 이거 클릭해도 그냥 선택만 되네 클릭이 의미가 없네요 이름은 저도 타쿠미로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타쿠미입니다 어 오우 에덴은 멘타버스에 의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쇼핑, 영화 등의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의 상거래부터 행정기관 절차까지. 가정기관 절차까지.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 관한 서비스를 오늘의 마음을 잘 부탁드립니다. 원래는 아이들과 아바타를 통해, 바로 인생적인 배럭의 현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공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근데 거기서 일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VR 웹사이트 같은 건가? 야 근데 디지몬이 아직도 다마고치를 파는 걸로 아는데 게임은 굉장히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네요 에덴 엔트런스 이곳에 만나기로 한 약속의 에어리어예야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버렸네 야키노와 블루박스 두 사람 아직 안온걸까? 두 사람과 채팅 이외에 만나는 건 처음이다 서로 겉모습이 어떤진 모르지만 말을 걸어보면 알 수 있을거야 에덴 엔트런스 아바타에게 말을 걸어보자 야키노랑 블루박스 찾아서 말을 걸라는 것 같죠? 왜 이렇게 느려? 이게 키가 여러개가 있는걸 알거든요 아 이렇게네 화살표로 가면 걷고 WS 뛰면은 뛰네요 야키노랑 블루박스라고 했는데 야키노는 사탕머리니까 티가 날 것 같아 어린이는 아닐거 아니야 생일에 휴대폰용 디지바이스를 선물 받았어 디지바이스가 핸드폰으로 나오나보네요 블루박스는 비니 같은거 쓰고 있었죠? 필터가? 필터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뭐야? 구미몬의 메달을 입수했습니다 여기 못가나보죠? 여기 못가면은 어떻게 여기 없는거 같은데 아바타 넘어지면 아프다 가족이 다 나와서 뭘 하나보네 넘어지면 아프다는거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돼 무슨 말이야 게임 아바타인데 넘어지면 왜 아퍼 커뮤니티 에어리어에 있지 않을까 엔트러스와 마찬가지로 오픈 에어리어니까 발짝 포인트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 없는거 같은데 여기 딱 봐도 얘는 아닐거 아니야 현실모습 그대로 생겼다고 하네 그대로인 점이 좀 그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나온다던가 대화를 다 걸어봐야 나온다던가 하얀 소년의 유령의 모습을 하고 있는 녀석이 있다 텍스처가 엉망에다가 손발이 촉수라고 합니다 하얀 소년이 있고 텍스처 엉망이고 손발이 촉수다 라고 하네요 기업끼리 하는 네트워크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읽어보게 하지마 잠깐만요 링크가 상시 접속되어 있는 에어리어로는 발짝 포인트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아니면 URL이 필요해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댓글이 있죠 여기 밑에 이제 다른 디지몬 게임들에 대한 링크가 있는데 그걸 이제 URL이라고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한번 한번 그냥 설명을 했습니다 할 말도 없고 해서 5급살롱 로그인하고 있어 로그인 중에 건강관리도 서비스도 일류야 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기분 나쁜 해커 대사가 없는데 운영측에는 어째서 냉큼 삭제하지 않는 걸까 해커가 모이는 에어리어가 있다 어? 아 됐다 다 대화해야 되나보네 두 사람일 것 같은 아바타 없었어 너 역시 너무 일찍 온 모양이야 두 사람일 것 같은 아바타가 없는 건 누구나 다 할텐데 그냥 스킵해 주지 이거 다 읽어보게 하는 것 봐 약속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 아 다른 에어리어로 가보자 다른 에어리어 저기로는 못 가겠죠 지금? 막혀 있으니까 이건가 보죠 튜토리얼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에어리어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왠지 분위기가 오늘 안에 내 디지몬을 볼 수 있을진 모르겠 여기도 반짝이는 거 있죠 커뮤니티 에어리어 조용하고 차분해지는 마음에 드는 에어리어 야 디지바이스에 톡 기능이 착신이 와서 누구지 나의 네비꾼이야 이봐 이봐 너 말이야 너무 늦어 지각이야 빨리 쿠롱의 잡동산이 공원으로 와 두친구는 진작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 모두 모이지 않으면 선물을 안 줄 거야 이따 봐 하... 쿠롱 해커투성인 위험에어리어잖아 뭐 괜찮겠지 허둥대면 안 돼 이거 대사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선물은 어떤 걸까 쿠롱의 잡동산이 공원으로 가보자 저 이거 찍은 다음에 짧게 편집할까 했는데 이런 식이면 그냥 풀버전으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쵸? 너무 좀 잘라내면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쿠롱에는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 어떻게 가면 되는 걸까 쿠롱의 잡동산이 공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또 물어보자 극혐이고요 키워드에 대하여 키워드를 입수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키워드는 자물쇠 아이콘이 달린 캐릭터에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키워드였을 경우 자물쇠가 열리고 정보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물쇠를 찾아야 되네 다 대화할 필요는 없네 애초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캐릭터네 이거나 먹죠 대롱몬의 메달 여깄죠 여기 여기 바쁘다만 크롱으로 가고 싶다고 그런 해커가 바걸대는 무법지대로 가고 싶다니 너와는 그다지 관련되고 싶지 않군 그런 거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해커에게 물어 그렇게 보이는 남자가 엔트런스에 있었어 아픈 꿀당은 내 탓이 아니라고 자기 책임이 알겠지 아까 갔던 구역에서 그 후드 쓰고 있는 쩍벌람인가 보네 여깄다 여깄다 왜 쿠롱의 잡귀 사는 공원 뭔지 몰라도 무섭네 잡동사니 공원 왜 있는 거죠? 자물쇠 열린 표시 됐는데? 저거를 해결할 만한 이벤트를 봐야 된다는 뭐 그런 뜻인가 보죠 쿠롱의 잡동사니 공원에 가고 싶다는 너 자신의 소망 그렇게 결정한 거라고 그렇다면 이끌어 주마 그 이 땅으로 향하는 URL이다 받아둬라 되게 착하네 쩜쩜쩜 거리더만 이제 쿠롱으로 갈 수 있어 소심한 성격인 거지? 원래는 착한 아이다 소심해서 후드를 쓰고 있는 거죠 갑시다 쿠롱 레벨 1에 갈 수 있게 되었다 URL이 필요한 장소는 이런 식으로 따로 돼 있나 보네요 쿠롱 레벨 1 영상도 좀 많고 스토리도 길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기좀 편하게 보기좀 편하게 아 디지몬 게임이 아니라 무슨 미연시 하는 거 같네 와 머리 색깔이랑 눈 색깔이랑 똑같네 와 머리 색깔이랑 눈 색깔이랑 똑같네 시라빈의 노키아 이름 절대 기억 못한 이름이죠 얘 캐릭터 없어지고 한 5초 지나면 까먹을 것 같은 이름 어 저 저 블루벅스 안 왔냐고 얘 날아올 때 본 녀석인가 보네요 하얀 소년의 유령 하얀 소년의 유령 아 이거 알려줄라고 다 읽어보라 그런건가 엠피씨 너무 끔찍한데 그거는 헥 얘 옷 입은 것 좀 봐 퐈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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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블루벅스인데 모자 같은게 없네요 이거 옷을 어떻게 입은거야 어떻게 생긴거야 아 미드에서 나오는 청소부 옷인데 블루박스의 안쪽 사람이다 채팅에선 착해 보였는데 여기서는 무뚝뚝하다 이름이 아라타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해커도 없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아 목말라 디지몬 캡처가 인스톨 되었습니다 디지몬 캡처 디지몬 캡처가 인스톨 되었습니다 디지몬 캡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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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소문의 그 유령 방금 파랑색 아니었나요? 네비꾼이겠지 뭐 아라타 아 얘네 이름 한 3초 안보이면 까먹을 것 같은데 노키아 아라타 어디다 적어놔야 돼 못 돌아가게 됐고 앞으로 가야된다고 하네요 그냥 로그워드 하면 되는거 아냐? 아라타가 위험할지도 몰라 쫓아가자 안쪽에 출구가 있을지도 몰라 찾으러 가자 어찌됐건 똑같은거 아냐 쫓아가는거는? 길도 왜 길이고? 얜 안간다네요 나 게임하는데 자꾸 누가 옆에서 노래 부르는 기분이야 저장에 대해서 필드 이동중에 Y버튼 누르면 디지바이스가 가동합니다 디지바이스의 저장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봅시다 저장 어 이렇게 되는군요 사이버 슬루스가 옆에 있고 여기엔 이제 해커스 메모리가 있네요 이게 해커스 메모리 먼저 하는.. 뭐 상관없겠죠 뭐 아이템, 플레이어, 키워드, 설정, 도감 도감 있습니다 디지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독려가 된 디지먼, 스테이터스나 습득한 스킬, 진화 태화 정보 등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아..맞네 뭐 진화되는 것까지 다 포함해도 341개면은 엄청 많죠 아직 빵빵인데 대체 언제 보여줄거죠? 언제 보여줄거야 안간다고? 여기가 막혀있는 데고 저기인가 보네 아 농구 꿀대 왜 이렇게 높아? 얘가 작은건 아니죠? 쿠롱 에어리어가 펼쳐져 있는걸까? 에덴 네트워크상 전내 공간인데 분위기가 전혀 달라 안쪽으로 가야지 아르타의 모습은 안보여 얘는 사람 있을 때는 대사가 없도만 조심해서 나가야지 혼자 있으니깐 말이 많아지는 타입이네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잖아 흠흠흠 니아 겐가 보조? 아 캐릭터가 너무 많다 와 당장 3개밖에 안 나왔지 난 네비꾼이 선물 준다 그래서 디지몬 줄 줄 알았는데 디지몬은 안 주네 뭐가 3개 줬다고 합니다 방금 그건 쿠롱 소문대로 위험한 에오리오야 무슨 일일지 모르겠어 빨리 아라타를 찾아서 안전한 에오리오로 음 음 얘가 에덴에 사는 유령이다 아 얘 왜 이렇게 옷을 덮게 입었죠 얘도 반팔인데 신출 기모랄 뿐 홍길동이네 에덴에 제대로 존재하고 있어 너같은 미아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이지 해커의 증표인 디지몬 캡쳐를 막 손에 넣은 병아리 해커다 여긴 다양한 목적의 해커가 있고 보안의 구멍을 발견해 보고하는 의적이 있고 개정 강타라는 녀석도 있고 자기 힘을 시험해보고 싶은 자도 있다 아 넌 어떤 해커가 되고 싶어 어 이거 정하면은 거기 맞춰 디지몬 주는건가 아니죠 왜 물어본거죠 답도 안받을거면 다른 무언가가 될지 그건 니 자유야 하지만 어떤 경위던 디지몬 캡쳐를 손에 넣었어 그렇지 디지몬이라 부르는 놀라운 힘을 시험해보도록 해 미래의 동료를 탄생을 축하합니다 디지몬을 주겠어 얘 오 박사님이었네 어찌 말이 많다 해서 설명 중에다 했더니 오 박사님이었어 디지몬 주면은 설명해도 인정이지 아 뭐야 아구문 없어? 어떤 디지몬을 선택했어 야 당연히 기계죠 겁나 세보이죠 눈이 근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바이러스 전기라고 합니다 속성이 있네요 포켓몬처럼 상상도 있나봅니다 톱니몬으로 하겠어 물론이지 톱니몬으로 할거야 앞면 근육까지 광철로 되어있어서 언제나 웃는 얼굴 그럼 널 알에서 부화시키겠어 디지몬을 손에 넣으려면 몇가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거든 스캔을 실시하고 데이터 해석을 취득해야 돼 디지몬을 발견하면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한은 없고 해석 데이터를 취득한 것만으로 디지몬 프로그램을 손에 넣은게 되진 않아 컨버트 디지몬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후 전의 공간에 실체화 시킨 수를 거쳐서 비로소 터무니없는 해치킹 프로그램을 사역할 수가 있지 복잡하게 써놨네 스캔과 달리 컨버트는 실행하는 기능이 디지몬 캡처에 가치있지 않아 디지몬의 자료를 디지몬 캡처로 모은 다음에 컨버트를 하면 디지몬이 내게 되는데 컨버트는 디지몬 캡처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 해커는 연구 끝에 그 기술을 고안해 냈지만 기술 사용에 관해서 일정한 룰이 만들어져 있어서 규제하고 있어 히모의 행사 그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말이야 네가 고른 디지몬은 아직 약하고 작지만 성장하고 진화해 너 자신이 해커로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도 강력하게 변화하겠지 언젠가 넌 막강한 히모의 소리 넣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사역하는데 책임을 발상해 해커는 자유로운 존재야 그렇지만 무질서에서는 안돼 절대로 말 좀... 말 더럽게 만들 진짜 경험을 위치 아닌 너에게는 와닿지 않는 내용이었나 마음 함구속에 담아도 디지몬 캡처는 소지하는 것만으로 해커의 증표가 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지만 해커의 실력 가치 존재 이유는 디지몬 프로그램의 사역에 의해서만 증명돼 이건 이제 출입증이고 캡처 같은 거는 약간 이제 회원증 같은 거고 이제 내가 가진 디지몬에 따라서 내 능력이 증명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덴의 질서를 소화하는 우리들 해커의 진정한 모습이야 니가 그런 해커를 목표로 삼아준다면 난 매우 기쁘겠어 여튼... 여튼 창세기에 와... 디지몬 하나 준다고 더럽게 빨리 디지몬을 갖고 싶어 그렇지 그렇지 너도 긍지 높은 해커를 목표로 삼고 삼아줬... 어 그럼 순서대로 스캔부터다 디지몬 캡처를 기동한 상태에서 타겟을 음... 아곤몬 나오는 건가? 그건 아니라나? 제가 디지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디지몬을 제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디알못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그 축소 나오는 녀석도 모르는 녀석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쫓아가서 상처 입으면 넌 바보가 될 거다 아 구하러 가야 돼 아 네 맘대로 해라 이쪽이죠? 이거 그럼 무지개색은 뭐야? HP 캡슐 C를 3개 입수했다 또 일단 많은 대사가 있었으니까 진행한 건 1도 없지만 자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어 아이템 받았는데 한 번 볼까요? 이건 뭔데 갖고 있는 거죠? 체력 회복 아이템이네요? 아니 우리 이게 포니테일한테 보고 해야지 야키야한테 내가 고른 녀석이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냐 내가 고른 애도 심각한데 내가 고른 애도 좀 좋건데 얘는 더 심각하네 이거 디자인 좀 봐 디지털 몬스터에게 맨주먹으로 맞설 생각인가 특별히 힘을 빌려주지 넌 가만히 있어도 돼 그냥 보고 있어 긍지 높은 해커의 힘을 야 뭐야 야 디지털 월드 예전에 99년도에 나온 게임이 있거든요 최종보스 아니야 얘는 내 거고 컨버트인지 나발인지 해야 된다더니 개풀도 없죠 마음이 맞아서 내 거가 됐습니다 신나죠? 얼굴은 안 움직이지만 제가 아까 그 식물 몬을 살짝 봤는데 내 생각에 이거 디지 몬 얼굴 안 움직입니다 어 이거 이거 디지 몬 링크즈 아니야? 배틀 중의 화면에는 디지 몬 링크즈 모바일 게임이 이제 없어졌던 거 들었거든요 이게 이거 따온 건가 보구나 적과 아군의 스테이더스와 타임라인이 표시가 됩니다 아군과 적 게스트가 따로 있네요 게스트는 뭐 같은 편이겠죠 파란색은 내가 조정하는 거고 어 이제 공격과 뭐 RB버튼 입력하고 뭐 A버튼입니다 어 공격, 스킬, 방어, 아이템 사용, 체인지는 어 전투적인 멤버를 리저브 멤버와 교체할 수가 있고요 오토 전투도 있고 전투 탈출도 있습니다 이거 한 번 해볼까? 그러면은 스킬을 좀 써보죠 기본적으로 공격에 맞춰져 있네요 행동은 톱니바키포 어둠 속성 70 데미지 필중 이거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얘가 잡아준다며 나 가드 할 건데? 나노머신 브레이크 3 오 막탄 내 거 레벨 이거죠? 레벨 6 어 왜 이렇게 보기 힘들게 해놨지? 모든 능력치가 1씩 오르고 체력만 10이 올랐네요 그리고 나노머신 브레이크 세팅은 뭐야? 어 필살기랑 계승기가 따로 있네 이거 능력 막 써있는 거 보면은 포켓몬 같다 진짜 이건 필중이라 무조건 맞고 이거 A SP 소비량도 있네 이건 5 이건 3 별로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SP 소비량은 크게 차이 나는데 필살기는 좀 소비량이 많고 강한 그런 건가 보죠? 신났고 상당한 이레귤러다 R은 부하했다 앞으로는 너에게 달렸다 그럼 난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 빨리 좀 가라 좀 그만 얘기하고 눈매가 사나운 소년 그 아르타 얘기하는 건가 보네요 이 앞에 있는 에어리어로 향했다 걔도 이레귤러라고 하네 아 이제 디지몬 받았는데 벌써 지쳤어 아 에덴의 엔트리스였던 올해는 에어리어다 창세기 유물 잊혀져버린 과거의 잔재지 그 증거로 초기 타입의 로그아웃 존도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프로젝트 록이 걸려있어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정도 로그 퀘커라면 식은 죽 먹기겠지 돌아오고 싶으면 로그아웃 존을 사용하도록 해 눈매가 사나운 소년이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겠지 우리 블루박스는 아르타는 뭐가 있다고 하네요 당사자에게 직접 듣도록 해 그러고 보니 이름은 아직 안 됐군 이름은 유고라고 합니다 나중에 찾아오라고 하죠 생각해봤자 별 수 없어 아르타는 이 앞 에어리어에 간 모양이야 근데 개인적으로 톱 리몬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엄청 세 보이지 않나요? 철로 되어있어서 잘 안 죽을 것 같고 오래된 로그아웃 존이 있다고 했어 로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노키아를 데리고 가자 노키아 노키아가 여자애죠 이름이 그러냐 노키아가 뭐냐 개승기와 필살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필살기는 진화나 태화를 하게 되면 변경이 되고요 개승기는 개성회를 해서 진화 태화 후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종류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얻게 되면 한 가지 삭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아이템은 못 놓치지 길을 보니까 여기가 이어져 있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행이다 안 돌아가게 해줘서 지도 혼자 있다 왔구만 저기 계속 못 있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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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적이 없는데 여기 귀엽게 잘 만들었네요 아우 가브몬이 뭐에요? 아 아 이거 일본어로 그런거 보구나 그리운 냄새가 난다 그리운 냄새가 난다고? 그리운 냄새가 난다고? 그리운 냄새가 난다 그리운 냄새가 난다 그리운 냄새는 누구 neglected? 자, 그 친구들도 대지몬이예요 근데 그 대지몬도 그 친구들도 그 프로그램이 좋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내꺼는 악당으로 보이는데 눈이 너무 심각한데 그 친구들과 함께 있어야되면 흉복한 녀석도 있었다 빨리 아르타랑 함주를 해야겠죠 빨리 가자 뭐야 100%가 되면 실제시켜 아군으로 삼을 수가 있다 아 뭐야 저렇게 싸워 나 나노머신 브레이크 할래 나노머신 브레이크 어이씨 아 저게 뭐야 극혐이네 아슬아슬하게 안 죽는 것 봐 어휴 어 근데 체력 꽤 많이 다네요 별로 안될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시계 때리는데 열대 맞으면 죽죠?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뜰 빨리빨리 가자 아이템 길이 두개인데 저기 일단 가보죠 왜냐면은 여기가 좀 짧으니까 일로 간다고 뭐가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느낌상 야 약해보이는 애 있다 목을 몬 얘부터 보내 야아 81 좋구요 아 얘도 그냥 81 띄워주면 안 돼? 2대 때려야돼 얘는 열받게 너무 싫어 좋아요 뽀글몬 메달 뽀글몬 메달 하아 저기 길이 기네 멀죠 저기 쭉 저기가 길인 것 같고 넌 뭐야 너에겐 이 앞을 나아갈 자격이 없다 실력과 긍지를 갖췄을 때 길이 저절로 열릴 것이다 여기 레벨 1 써있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체력 회복부터 주고 레벨업이 잘 안되네요 금방 시켜줄줄 알았는데 저장하죠 음 느낌상 녹아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편집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즐기고 그냥 통으로 업로드 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편집을 해서 짧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뭐 2회차를 하게 된다던가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워낙 이제 디지몬 게임이 스팀에서 희소하거든요 지금 스팀에 디지몬 게임이 아마 이것 빼고 하나 있을 겁니다 온라인 게임 아마 이게 유일할 거예요 아 이번에도 저 붕홍색 똥 같은 녀석 나왔네 뽀글이 먼저 보내 뽀글이는 그냥 눈에 띄면 죽는 거야 이거 평타로 두 방 때려야 죽겠죠? 평타 두 번 때려 볼까? 아 최선을 두 대 때리는 것 봐 평타 먼저 때려 보자 아 애매하죠 한 40% 달죠? 예에이 100%다 어떻게 컨버터 어떻게 하지? 하는 법이 따로 있나? 이거 왜 반짝여요? 나중 가면 시켜주지 않아? 시켜주겠죠? 별로 갖고 싶지 않아 분홍색도 어렸을 적에 있었던 것 같다 아 그러면은 어렸을 적에 걔랑 만났나 보네 아군문이랑 아군문이랑 얘네랑도 만나 아 내용이 꽤 긴가 본데 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참 이거 불안한데 디지몬 게임은 게임이 이제 길게 만들어져 있으면 지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불안합니다 한 30정도로 해서 10레벨을 지나 20레벨을 지나 30레벨을 지나 이러면은 딱 깔끔할 것 같은데 그래픽 좀 이상한데 이거 4K까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왜 어? 뭔가 느낌이 쎄는데 아 아 얘도 봤나보네요 아 아 여자애 말이 너무 많아 뭐야 하얀색 촉수 아 얘가 걔네 그 회사원이 말하네 손발이 하얀색 촉수 얘 아닐까요? 아닌가? 이건 손발이 아닌가? 이건 안보나이트인가? 저의 디지몬이요? 마사건 에이덴의 검은 괴물인가 얜 디지몬인가 얜 얜 얜 얜 해보면 알겠죠 로그아웃 존을 로그 해제해서 로그아웃을 해서 도망가자 야 에이스네 향 철 hahaha Republicans 이곳은 乔 orb 이 nights 로그아웃 으 넷 hass 로그아웃 오 둘 다 얘건가 본데 둘 다 여자애건 같죠 나 주라 어 나로 바뀌었는데? 내 건가? 내가 셋 다 가질래 게스트로 나오네 초록색으로 아 내가 갖고 싶은데 데미지 0 아 왜 온 거냐? 데미지 안 바뀌잖아 왜 온 거야 톱니 바퀴포 아니 톱니를 던지면 어떡하냐? 도망갈 수 있나? 도망 도망 보내줘 나 도망 도망 아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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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드 디바이스 누구야 누구야 그렇지 727 회복 겁나 세다 여자 밝히는 거 보니까 네디 지문이 아니야 그쵸? 아 좋아 좋아 아 역시 기술자야 공포 영화에 공포 영화에 한 명쯤 있는 기술자 서바이벌 전문가 그 역할 맡고 있겠느냐 아라타가 디지털 세계 서바이벌 전문가 해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뭐야 뭐야 뭐야? 진짜 여자앤만 도우러 왔나봐 나는 붙잡혀도 도와주지도 않네 경고 아이바 타쿠미씨 로그아웃 처리 중에 예기치 못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로그아웃 처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계속할 수 없습니다 로그아웃 처리를 계속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다음 로그인 때 다시 뵙겠습니다 에드는 세계를 연결하고 미래를 자아내는 휴먼 네트워크 카미시로 엔터프라이즈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 설마 여기까지가 다 프로로그인가? 와 저 꽤 오래 했는데? 거의 한 시간 하지 않았나요? 퐁 어이 뭐야 아이츠 기미말이 얘네 세계가 그 미래잖아요? 참 아 그래서 저렇게 나온 게 아니라? 크흐 그냥 기분 나쁘게 나왔다는 그런 뜻이겠죠? 하하하 천국의 행동 속에 무슨 소리가 있는지? 마소서 퇴포된다 응? 아아 스케이삼 여기다 스케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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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선글라스 여기 거는 거 너무 맘에 안다 심지어 선글라스가 아니야 크흐 꿀태환경을 왜 걸고 있는 거지? 아 슛 텍스쳐가 좀 스케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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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로스 바다한 마이셔츠 단추를 다 풀고 다니는 사람이지 세상에 야 쟨 잡히면은 바로 감옥 들어간다 와이셔츠 압수야 뭐 뭐라그랬는데 나도 알려줘 사람이 무언가였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던 참이었거든 아 나 퇴사 선택지도 없고 그냥 퇴사가 없는데 나 스스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누가 자꾸 노래 부르고 있는거 같은데 제 몸 어떻게 된거에요 디지털적인 상태로 보이는구만 전해군과 아바타르 상태로 현실세계에 튀어나온 듯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야 후후후 뭐야 그 같은 신주쿠야 일 때문에 무언가 찾고 있었어 내 사무소로 가자고 친구가 근처에 있지 않았어 너 왜 임무는 없었어 친구도 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나 당신은 누구죠? 내 이름은 쿠레미 쿄코 보잘것없는 탐정이지 물 거의 다 마셨네 아아... 한번... 저장 저장 야... 이거 저장하죠? 저장하고 물좀 떠오겠습니다 물을 다 마셔서 잠시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잠깐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이 뭐 안 불 그런데 저장 둥 OOOOOOOOã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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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기 누르면 되나? 이제 시작이네. 쿠레비 탐정사무소에 어서오세요. 어서오시고 야쿠자 사무소야? 야쿠자 사무소야? 오 되게 넓게 쓴다. 알겠습니다.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그 장소에서 로그아웃을 때 신주쿠의 그 장소는 에덴으로 로그인한 장소와 같았나? 혹은 근처였나? 아 어떻게 알아? 몸이랑 정신 데이터가 따로 나왔다. 아 굉장히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냥 대충 내가 출력한거야. 에덴에 로그인한 장소는 음 나 어디서 로그인했어? 왜 도와주는거야? 아 저거 선택지 왜 있는거야? 대사! 내 생각에 어느 쪽 선택가든 똑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다양한 특이한 현상을 해결해주는 탐정사무소야. 그러니까 빨리 말해봐. 너는 의뢰인용 쇼파에 앉아있고 보수는 안받겠어. 내 모습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그냥 이 상황이 없어졌다. 그 상황이 없어졌다. 나의 상황이 없어졌다. 그 상황이 없어졌다. 하지만 너는 데이터의 조각이다. 하지만 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소파에 연결하고 전화하는 현상의 현상의 수술에 확실한 증거다. 반전내.. 반전내고 나발이고 디지몬 게임을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아 이래서 전내 탐정인건가? 반전내 치라서? 데이터를 수복하면 돼 에덴 내에서 사용했던 아바타와 같은 구조를 하고 있겠지 이 상태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가 문제다 다시 접속을 해서 게임 속에 들어가야지 게임이 야레라 어쨌든 들어가야지 데이터 속에 뭐야 뛰어들어 못 참아 뛰어 오오 목소리에 이끄는데도 뛰어들어 버렸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거지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양이야 디지털 네트워크 반전내 체인 주인공에게 정보의 흐름이 시각화된 디지털 공간입니다 방향 버튼 왼쪽 스틱으로 진행 방향을 결정합니다 배터리 발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동하는 경우엔 추이해야 합니다 오 내 톱니바퀴 여기 있네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유튜브 최고 화질로 그래픽을 맞춰놨거든요 갈게 근데 한번 4K로 바꿔봐야겠네 그래픽이 너무 별로네요 그쵸 이걸로 해놨는데 4K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K면 지금 하고있는 스카이딤에 나오는 텍스처랑 모드 텍스처랑 같은건데 살짝 건드렸는데 어디까지 가는거야 이게 이렇게 선택해서 가나보네 여기가 좀 짧으니까 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뒤로 갈 수 있나 뒤로 갈 수 있네 이불에 오른쪽으로 와 아 어 전기 잘 통할 것 같아 물개 물개 어 얘 체력 회복 안된거 진짜 실홥니까? 와 자세한거 얘가 한방에 죽으면은 얘를 죽이는게 낫죠 차라리 근데 얘가 한방에 죽는다면은 물한테 잘 통하겠지 그렇지 씨 좀 약한가본데 69인데 죽었네요 쪼끔 저 슬라임보단 세보였는데 어우 쎄다 데미지 많이 들어온다 응 전기나 먹어 아아 너무 싫어 그냥 평타로 잡아야겠다 아니면 톱니포를 쓰던가 어 어 어 민첩 빼고 다 올랐네요 얘가 좀 느린가보구나 철이라 그런지 오늘 고요한 마음으로 잔잔하게 게임하겠습니다 이런 게임은 어 얘 때문에 너무 거슬리는데 톱님은 안고 날아다니면 안돼? 얘를 내가 그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잡는 것처럼 잡고 따라간다던가 나 위로 방향킹 눌렀는데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쟤 쟤 왜 이름이 뿌요몬이었나요? 쟤는 한방에 안나오죠 시꺼만 놈을 죽일까? 아냐고 내 생각에 톱니포를 쓰면은 한방에 나올거 같거든요 이걸로 잡아보자봐 아아 너무 극혐 매우 극혐이었구요 4대를 연달아 쳐맞아야되는 인생참 확실하게 저 뿌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벨업해서 체력이 찬건 좋은데 산성고픔 뭐야 아아 극혐인데 뽀글몬이 천사였네 걔가 올바른 경험치 캡슐이었어 내 잘못이었네요 그래 캡슐 솔직히 얘가 철인데 저런 애들한테 질 순 없지 새떡인데 새떡인데 숨도 못 쉬고 맞는거요 아아 캡슐 먼저 캡슐 온 캡슐 먼저 까주구요 아아 미친게임 진짜 쓰레기게임 어허허허허 소름이다 진짜 왜 쟤넨 미스 안 뜨는거야 쟤넨 미스 안 뜨는거야 5% 확률로 미스가 뜨면 어떡합니까 양심 있어야지 얘는 평타 두번으로 잡죠 평타 두번으로 충분할거 같네요 어 그렇네 피하는것까진 안바를테니까 어떻게 좀 막아보면 안되냐 그 빙글빙글 돌아가고있는 톱니바퀴 같은걸로 막으면 안되나 저 메달은 어따쓰는걸까요 컴포트는 뭐 진행하다보면 나오겠죠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예 뭐야 출구가 사라져버렸어 왜 어디죠 에덴 에덴 쇼코야 내 목소리 들리는가 아슬아슬하게 추격했구만 넌 단말기에 빨려들어온 것처럼 사라졌어 니가 지나간 길은 분명 네트워크 회선의 흐름 속이겠지 사무소의 단말기는 에덴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어 너는 데이터로서 회선의 흐름을 탔고 에덴에 출연했다 너에게 데이터의 네트워크의 길이 형태로 시각화되는 모양이군 현실세계에서 전내세계로의 전이가 이렇게까지 다이렉트로 실행될 줄이야 놀랍군 한국어를 읽고 있는데 한국어를 읽는거 같지가 않아 다음날기에 접속에 의한 전내세계로 잠입 다이브 점프인가 앞으로 너의 그 능력은 커넥트 점프라고 부르도록 하지 전혀 예기치 못한 능력이지만 깊은 우산이구만 그대로 아바타 파츠에 데이터를 조돌아오면 되겠군 크롱으로 향하도록 크롱에 있는 정크테이커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하자 이쪽이야 와줘 목소리가 들린쪽으로 가보자 아휴 바쁘다 바빠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데네요 가이드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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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몬드레의 낙원 아휴 어떻게 외워 이름을 그냥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보라 너 여기 이 낙원을 개방해 주겠어 디지미털 월드 아휴 때가 오면 자연히 알게 될 거야 랩 디지털 몬스터 레버라토리 털랩이든 몬토리든 디지랩으로 부르고 있어 난 내가 부른거다 내가 얘를 불렀다 이거 어떤 장소인지 눈으로 확인해 봐 디지랩 디지 뱅크 파티 편성이나 진화 태화등 디지팜 특훈이나 식사로 디지몬 육성 위로 던전 그리어 던전을 되돌입 숍 디지팜에 관련된 아이템을 구입 콜로세업 동신대전 매지컬 머신 디지몬 회복 회복은 무룐가요? 간호순이었네 좋은사람이었잖아 이게 밥먹는거 같죠 숟가락모양이니까 되게 많다 이것저것 어 된다 어 200%로 하면 더 세대요 200%로 하죠 지금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지금 동료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 컨버트 했는데 너 100%로 한번 했으니까 이제 평생 컨버트 못해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 초기화된다던가 수치가 그럼 싫으니까 구입하기 두근두근 고기 우정이 올라간다 경험치가 올라간다 어 속성 되게 굉장히 많다 되게 많네 이용한것도 없는데 이용 감사하대 여긴 나중에 가고 회복하는데 돈 들어가 개치사에 불량간호순이야 아 됐고 아 컨버트 해야겠다 아 이거 좀 짜증나는데 이거 안 알려줬으면 좋아 차라리 차라리 이걸 내가 모르고 가벼운 마음으로 컨버트에서 아 쓰다가 어차피 나중에 누가 댓글로 알려주겠지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200%로 하면 더 좋다는 걸 나한테 알려줘서 만들기 싫게 만들어 컨버트 하시겠습니다 어 어 꽤 센거 같은데 체력 360이네요 아 활력형 되게 복잡하다 스킬은 거품 30에 30? SS 순진무관 눈동자 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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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녀석이네 로드는 아 아하 아 디지몬 이동 여기다 이동 파티 디지몬 11마리를 데리고 낼 수가 있구요 어 10개를 한 섬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한 섬 10개까지 맡길 수 있구요 알겠는데 저기 그 거시기 잠깐만 잠깐만요 그 우리 컨버트 대신 분 어디 간 거죠? 잠깐만요 어디 어디 계시는데? 삼섬이 없다는데? 어 디지뱅크 여깄다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어 아 일단 일자리 넘어왔습니다 소비 메모리는 총 7이 됐네요 20까지 쓸 수 있네요 어 뭐 이렇게 됐구요 어 이제 전투 해야죠 어 조금 도움 안될 것 같은 녀석 데려오긴 했는데 하하하하 자 나 좀 쫓아내줘 야 이용했어 보내줘 아 이게? 뭘 뭘 원하는 거야 대체 나한테 아이템을 좀 사갈까? 회복약을 좀 보고 어 솔직히 이거 100원 주고 사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둘이서 때리기 시작하면 스킬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막간 생각하면은 이천원이나 있네요 제가 또 이천원이나 있네요 참 신기합니다 야 내보내줘 이제 알았으니까 아이 시름대나 팜 굿즈 오오 그거 같다 디지털 월드 옛날에 열심히 키워서 늙으면은 말로 돌아가고 막 뒤집어 똥싸게 하고 그랬는데 이건 뒤집어 똥싸게 하는거 없겠지 어 일로 가는거래? 아 이거 미러던전이지? 깼던데 다시 가는거 어 둘다 네 나오네 일단 이거 한번만 하죠 내보내줘 좋겠는데 내보내줄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까 얘는 이거 한번만 하고 뭐 아무것도 안나와 이걸로 재능 200을 만들어서 하나 가져와도 좋겠네요 저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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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요몬 넌 뒤졌다 나노머신 브레이크를 동실몬한테 우리 꼴호몬이랑 같이 때리면은 아 꼴호몬 좀 약할거 같은데 한번만 때려볼까 필살기로 거품 뿌요몬 나름 아 뿌요몬이래 뿌요가 더 어울리는데 약간 귀엽지않나요 뿌요가 더 뿌요뿌요 병타 어우 세네 엄청 세네 아크리가 떴군요 너무 세다 했어 네 재능이 없어서 어 재능이 없어도 강해진다는거 어우 더 많이 세지는거 같다 2레벨 업했으니까 그런건 아닌가 봤고 좋아요 200 하나 찍어서 바로 교체합니다 우리 분홍 은간은 200 뜨는 순간 그냥 바로 체인지야 나와봐 이런 쓸데없는 노가다를 보면서 시간을 죽이게 만드는 이게 또 이제 풀버전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150% 난 뒤졌다 진짜 내가 더 빠르다 한 번 보내주고 아 왜 자꾸 얘만 때려요 점심 노나먹는다거나 뭐 그런거 없겠죠 어 왜이렇게 세? 뭐야 너 얘 28 왜 49야 얘는 왜 49야? 뭐야 왜 더 세? 압도적으로 센데 그냥? 계속 돌아 어 저 녀석 내가 재능 얘기하니까 그냥 썸하게 나오네 한 바퀴 쭉 돌아 200% 찍어간다 내가 나왔다 뿌요 아주 그냥 쉽게 나오는구나 아 왜 왜 성공해 야 1.5배 어떻게 그거 뭐야 아 죽겠는데? 어 죽어도 돼 죽으시고 평타 한 방이면 죽죠 어 데미지가 쓰니까 좋긴 하다 속도는 느리지만 한 번만 더 만나면 돼 어 더 센 거 같은데 얘가? 어 우리 톱니바퀴 뭐야 저거 물컹해 보이는 애한테 지면 어떡해 강천이면서 개 쓸모 없네 어 너무 멀다 괜히 일로 왔다 오른쪽에서 그냥 왔다갔다 할걸 아 얘네 말고 아 100%로 만족 못해 만족 못해 만족 못해 라더 머신 브레이크 모토를 돌릴 일이 없네 그거 그거 하는 거 같은데 스테미너 무한인 디지몬 소울 제이서 하하 어 데미지 올라가는 것 좀 봐 볼케네이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세팅 한번 해보죠 어 볼케네이팜 95인데 65인데 65? 어 이거 엄청 센 거 아니야? 얘는 뭐 이것도 힘으로 때리는 건가요? 뭐 HP 해보캡슐 레벨업을 자꾸 해가지고 뭐 캡슐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톱니몬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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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200 200 그렇지! 이제 이제 가가 나갈 거야 뭐야 뭐야 왜그래 아 아무리 생각해도 쟤 너무 센데 저 분홍색 은가? 아 왜 또 나와 나오지 말라 그러면 꼭 기어 나와요 힘 받게 200%를 채우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군요 아 개를 왜 때려? 데미지가 올라갔으니까 아 그치 이거를 계산하진 않았지만 잘 풀렸으면 됐죠? 근데 얘는 진화 언제 하나요? 아 얘 공격력 너무 낮다 너 진짜 얘 지금 방어력이 높은 건가? 뭐 능력질 못 봤는데 뭐 지력이 높은 건가? 어 난 당연히 더 셀 줄 알았는데 자 세번째 슬라임을 해방한다 이랬는데 더 약하기만 해봐 진짜 컨버트 푸니몬 맥스 어 메모리 2야 아 유년기 하고 등급이 있구나 종족 푸니 속성 무 방어영 아 아 데미지 34다 세네 산성거품 순진무구한 눈동자 에스에스 어 맥스 레벨이 5네? 여기 맥스 레벨이 있네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잠깐만 아 일단 이동 시켜봐 아 어떻게 보죠? 디지몬을 소비해서 한 마리를 강화한다 저 5레벨을 찍으면 진화할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얘네를 그러면은 아 얘네는 컨버트 하고 싶은데 세팅은 뭐야 아 이동시켜 세팅하는구나 편사 아 스테이더스 볼 수 있네 Y를 누르면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얘는 9까지 되고 그렇게까지 하지 솔직히 톱니몬보다 데미지 세 톱니몬이 스피드가 은근히 빠르네요 아닌가? 잠깐만요 어 빠르네 그리고 머리가 좋네 능지파였어 방어력도 센데 하아 조사형 전기속성 데미지가 15% 증가한다 아 이런거구나 그럼 더 센거네 계승기 쪽이 전기속성에 물리공격 아 저기 써있구나 물리공격이라고 아 이러면 이거 엄청 세네 얜 데미지가 세니까 너는 마공이지 야 그러면은 전기속성에 물리공격이라서 물리판정이 들어가는거구나 이거는 마법판정이 들어가는거고 아니네 둘다 물리네? 아 뭐야 겁나 약할만하구만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어 알았으니까 나간데가 따로 있는건가? 여긴가보다 교류를 동독히 하렴 니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어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를 줄게 해킹 스킬을 해커들이 사용하는 위험한 힘이기도 해 디지몬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너한테 달렸지만 이것만 기억해줘 디지몬들과 특별한 인연을 쌓는게 가능해 기뻐하고 슬퍼하고 성장하려 민연을 톡톡히 하면은 디지몬들이 널 도와줄거야 그 인연은 부처 커다란 힘이 될거야 니 운명이 바뀔 정도로 말이야 커넥트 점프 기이한 힘이 그렇게 이름 지었구나 그 힘에 관해서는 나도 몰라 해킹 스킬과 닮았지만 무언가 달라 다만 널 이끌어질 특별한 힘인건 분명해 그러니 앞으로 잘 부탁해 필드 이동중에 X버튼을 눌러 해킹 스킬 메뉴를 열면 디지몬의 힘을 빌려 다양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스킬 사용하려면 파티 디지몬의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스킬 사용조건은 디지바이스의 플레이어 메뉴로 확인해주세요 출구를 연결해준대요 접속 포인트에서 방문해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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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꼬미들 다 죽었다 어 방화벽이 있습니다 레벨 따른 크랙이 아니면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해봐 월크랙 어? 어 이런것도 있네 크랙 못참지 뀨 뀨 아 드디어 연결됐군 넌 추적정보를 놓쳐서 재검색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어디를 헤매고 있었던거지 미카구라 미레이와 만난건가 나도 좀 면식이 서서 말이야 그런거로 자연스럽게 그녀를 만나다니 아 정말 조용하지 않고 너의 운명은 몰래의 목적을 마르도록 하지 방화벽을 해제한건가 꽤 하잖아 수굴 덜었어 후후후후 다음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지 구렁의 입구를 스캔해서 눈에 띄는 정크데이터를 마킹해놨다 정크데이터가 니 몸이 파츠가 될거야 찾아에서 직접 시습하도록 아무래도 즉석한 일이나보니 정밀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니 발과 능력으로 커버를 해야돼 자신들의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중요한 한걸음이니까 정신에 파츠를 찾는게 임하도록 괜찮아 왜 파츠를 찾는다 해도 486개를 써뜨리건 같은 가시바퀴는 아니야 응풀치라고 해야되나 정상적인 모습을 대체한다 와만으로는 기대하고 있겠어 아유씨 멀리 떨어진 상대와 커뮤니테이션을 하는 툴입니다 동료들이나 뒤집함에 있는 뒤집원들과 메시지를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아래에 알람을 누르면은 하.. 아 그만 아 어 마우스로 돼? 뒤집함 동료들 그외 여기 빠졌던 놈들 아냐 아 아 아 아 뭐야 내 몸이야? 아 아 누가 내 몸을 아 더러운 아 아 이거 나오는구나 아 만난 디지몬을 스캔해 데이터가 쌓이고 디지바이스 디지몬 도감에 등록됩니다 디지랩에서 디지컨버트하거나 지나태화시켜 동료로 사오면 자세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겼지 나노마신 브레이크 아 야 극혐이야 때려 강하네 얘는 9레벨까지 키워지는 애니까 어 야 아 죽은 줄 알았다 너무 임팩트가 화려해서 와 이거 너는 평타 때려 물리가 세져야나 깨셉니다 와 1레벨인데 레벨업을 못했어? 아바타 파츠를 입수했습니다 끼워 끼워 오징어 녀석 인데로 가지말고 위로 가자 여기 근데 오징어 있는 녀석한테 가야지 내 몸이 나오는거 아닌가 아 아 웃기지마 1레벨인 주제에 지금 문에 1이라고 써있는데 뭐가 안돼 독한 녀석 같은 맵을 이렇게 뺑뺑이 돌게 만들다니 아 여기다 뒤졌다 뽀글이 뽀글해줘 아 아 아 불 와 데미지 겁나 세 아 마지막에 아 아 나 푸니몬 왜 풀피져? 아까 저는 맞지 않았나? 그럼 얘가 푸니몬이면 뿌여보는 뭐지? 공격력과 방어력과 민첩함이 올라갔습니다 물리공격형이네 그럼 나는 저 톱니몬이 더 좋다 저는 마법공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마법공격이 더 세겠지 평타가 약한데 그만큼 양심이 있으면은 야 근데 디지몬의 마공이라는게 존재하네 SP 캡슐 어 저건가 내건가 보다 익스포트 익스포트는 뭘 아 깜짝이야 여기서 나와서 놀랐네 아 아하 아 아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 아 강하다 오 강한거를 이제 스캔하면은 어 뭐야 아 속성이 있습니다 아 속성이 있습니다 궁태상을 고를 때 타켓이 붉은 링이면 유리 푸른색이면 불리한 상대입니다 오 좋네 어 백신 바이러스 데이터 이거밖에 없어? 아 두 배나 돼? 유리한 속성으로 공격하면은 1.5배가 됩니다 야 너무 복잡해 근데 불, 물, 풀은 알겠다 아 이게 다 적용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나뉘어 있네요 전기는 바람에 유리하고 아 전기가 바람에 유리하군요 바람은 땅에 유리하고 이거는 약간 이제 포켓몬스럽네 아아 그렇네 포켓몬이네 전기가 그 비행에 유리하지 땅은 전기 아 진짜 포켓몬이네 빛이랑 어둠은 서로 물고 뜯고 맛보네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어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아 이게 아 알거 같다 알거 같다 알거 같다 얘가 좀 무표정인 애는 데이터인가 보죠? 어 데이터 땅인거 같고 얘는 물이겠죠 색깔이? 파란색이니까 얘는 바이러스 물 아닐까요? 얘는 백신 바람 인거겠죠? 그럼 나는 지금 톰 리모는 바이러스? 전기니까 데이터 데이터한테 어둠을 치거나 저 바람 속속에 내는데 번개를 치면 되는데 속성 으로 더 센거는 1.5배니까 그냥 저 돌멩이 때리는게 같겠죠? 이걸로 때려야되네 번개로 때리면 안되고 이런 두배로 들어간다 그렇지 너는 무속성이지만 불을 쓸 수가 있고 물을 쓸 수가 있고 불이랑 물은 둘 다 안 통한다 한마디로 쓸모없다 히 히히 얘가 때려라 히히 다음 너 기대하고 있겠네 물 아 너도 이것도 쓸모없죠 물로 물을 때리면은 반감되고 그런거 없겠죠? 그냥 평소 때려 그냥 평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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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 이 게임 재밌다 큰일났다 주말 없어지겠다 큰일났다 아바타파치 입수했습니다 연락왔네요 아주 그냥 잠깐만 안보면 연락을 못해서 어 답장을 이제야서 해놓고서 지금 바로 왔는데 내가 못본거겠지? 뭐 어쩌라고 그래서 설마 돌아서 걸어가야되는 건 아니지? 에이 지랄로 돌아가는 길에 이벤트 나오면 인정 그러면 아 이래서 돌아가게 한거구나 하고 인정할텐데 그래서 이거 아바타를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거죠? 아이템으로 회복하는건가? 아 아 이래서 준거구나 잠깐만 잠깐만 오 이런게 있네 야 잘 만들었다 선택이 안돼 나 샌드가드 끼고 싶은데 어떻게 껴주지 샌드가드를 톱니몬한테 껴줘야겠죠 톱니몬이 번개니까 여기요 스테이더스가 아닌데? 결정 아 여깄다 여깄다 장비 하나 끼울 수 있는데 악세사리도 따로 있네요 좋아요 약점 어느정도 보완이 됐구요 야 되게 잘 만들었다 나 저걸로 순간이동해서 안나가겠습니다 걸어서 레벨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어 맘에 드는데 난 게임 혹시 너희 콜오몬 레벨 어떻게 되니 레벨업 아 레벨 6이야 6 아이C 최대 레벨 몇이야 너 Y 어떻게 눌러지 이건가 15네 그럼 다 안되네 해커한테 한번 아 해커는 얄짤 없겠다 딱 꼴을 보니까 아 자연스럽게 열린다 그랬으니까 제 자연스럽게 열릴 때쯤 되면 없어지겠지 아 알았어 사라지겠지 어이 벽이 안나오네 됐어 그러면 레벨업 안해 갈거야 나 진화 조건이나 좀 볼까요 아 아 아 아줌마 아줌마 할 말 없구나 나한테 이게 진화였죠 아닌가 이거 아니다 죄송 어디 보자 진화 여깄네 한번 보죠 조건 같은거 이거 그거 아무리 봐도 링크지인데 진화하면 레벨 1이 되지만 최대 레벨과 재능이 상승합니다 진화 노트는 한계가 아니며 조건을 채우면 진화도에 표시된 여러가지 형태를 진화할 수 있습니다 오 진짜 그거네 링크지네 두 마리를 합체 진화하는 조그레스 진화가 가능한 디지몬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태하면 약한 존재가 되지만 최대 레벨과 재능이 상승합니다 오오 아 이런게 있네 야 잘 만들었다 게임 나는 사실 디지몬 게임은 약간 좀 뭔가 어딘가 2% 부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되게 잘 되어있네요 이거를 따라서 모바일 게임을 만들지 왜 안 만드는거지 근데 이러면 너무 좀 그렇겠다 이러면 나중 가면은 좀 이제 진화 단계 차이가 나도 더 강하고 뭐 그런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말 되게 많지 않나요 이거는 게임이 재밌으면 이랍니다 재밌네요 어디보자 태아도 있어 레벨 14 이상에 18 이상에 지력은 뭐 레벨 1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 이거 똥이지 똥몬 20레벨이 되면 된다네요 얘도 다 되네 얘는 바이러스라는거 같고 이거 3개는 된다 얘는 재능 최대 레벨인 애들은 안되네 다른 다른 녀석 다른 녀석 코르몬 코르몬 코르몬은 아구몬으로 진화할 수 있네 레벨 9가 되면 진화가 되구요 레벨 7만대도 진화할 수 있네 어 얘 진화 오케이 떴다 다 쎄 보이냐 진화 해봐 궁금해 어우 잘 만들었는데 게임 진화하겠습니다 뭐죠 저거는? 드라코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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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미지 69 리얼 너무 좋아 그러면은 이번에 진화했다 태화했다 하면 되니까 잠깐만 그러면 너 프리몬은 뭐로 진화할 수 있어 프리몬 딱 돼 오케이 떴네 이거 뿔몽 아닌가요? 너무 큰 거대한 기둥이 하나 꽂혀있는데 머리에 창꽂혀있는데 나는 얘로 할래 얘 귀엽게 생겼네 뭔가 좀 꼬리도 있고 진화 진화하면은 레벨이 떨어지는 만큼 스펙이 떨어진다거나 그런게 있으려나? 이름 좀 알려주지 아 여기 나온다 어디보자 얘는 머리가 좋은 디지몬이군요 얘는 뭘로 진화해? 아 그림자로 해놓지 말고 보여주지 치사하네 아 치사 됐던 것 같 와 진화할 수 있는게 너무 많아 아이고 허리야 나 너무 생각도 없이 막 상성했나? 데이터랑 바이러스 좋아요 너는 불인가 보다 그쵸? 색깔이 불인 것 같죠? 나 못 봤어요 퇴화하면은 어떻게 올라가나? 레벨업하고 퇴화하면은 모르겠다 나 일단 가자 레벨업하고 퇴화를 하면 레벨이 유지가 되는 건가? 뭐 해보면 알겠죠? 갑시다 현실세계로 가자 게임을 접고 현실세계로 나는 계속 게임에 빠져있을 거지만 내 캐릭터는 어? 파츠 못 모았어? 다 모았잖아 어? 잠깐만 어 다 모은 거 아니야? 내가 뭐 하나 빼먹고 왔나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템으로 나가는 건 아니겠지 파츠가 있는데 빼먹고 왔나 보다 아예 정신 못 차렸네 죄송합니다 아 참 이거 아우 생각보다 게임이 재밌어서 정신줄을 나버렸군요 아 여기 있네 들어와 아유 뽀글뽀글이잖아 베넘트랩 아 뭐야 상태 이상이 있네? 하아 메탄마다 HP 감소되거나 스테이터스가 변화되는 등 음 배틀 종료시 전부 해제된대요 어 이건 좋네요 독이 유지 안되니까 HP 감소 감소량이 계속 증가한다 액정화 도트 그리마 스킬 이게 뭐야 스턴은 속도 저하 스턴 행동 순서가 밀리는 거죠 마비는 일정 확률로 행동불능 수면은 행동불가능 수면이 엄청 좋네 혼란은 말 그대로 혼란 버그는 자연회복이 되지 않고 종족 상성이 역전된네요 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다섯번 행동할때까지 업이나 다운은 적용이 되구요 다시 같은 횟수에 스테이터스 변화가 생기면 턴수는 5회로 돌아간다 1에서 1에서 강화 1인 상태로 한 세번 움직인 다음에 다시 강화를 해서 강화 2가 되면 그 두번 강화 2인 상태는 5회로 적용이 된다는 뭐 그런거겠죠 얼마나 세지는건지 적어줘야 되는거 아냐 아니 얼마나 세지는건지 적어줘야 되는거 아냐 형탑 때리겠습니다 와 이제 선 확 밀렸네 강하다 귀엽네 파닥파닥거리고 싸운 애들만 경험치 먹을거 같죠 이 느낌이 아바타파츠를 입수했다 좀 센 녀석이랑 싸워야되는데 나 상성을 좀 살려서 이겨보고 싶거든요 강자를 좀 만나고 싶은데 아마 이쪽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거는 여깄네 여깄네 아 뭐한거야 진짜 이러고 안 끝나면은 뒤쪽에서 왼쪽길에 크로스콤보 아 그건 두마리 이상 연속에 있으면은 타임라인에 크로스콤보가 발동합니다 변화량약이랑 회복량업도 있다 회복이 있네요 따로 아 발생률은 저게 다 차야되는게 아니라 그냥 저게 있는 상태로 오 오 야 잘 만들었네 진짜 잘 만들었는데 게임을 왜요 저는 사실 디지몬 게임에 크게 기대를 안하거든요 IP파워가 있으니까 저는 좀 재미없게 만들어도 재밌게 즐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들었어요 게임을 아바타파츠 뭐야 벌써 아 정상으로 돌아온 모양이야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좋아 어떻게 돌아가면 되냐고 그냥 로그아웃해서 와 아 아이템 써서 가겠습니다 두번 돌아가는건 좀 번거로우니까 아 이렇게 일로 오는구나 로그아웃하면 되죠 오픈스페이스 아 여기가 오픈스페이스구나 처음 들어왔던 처음이 아니라 아까 깨졌을때 들어왔던 아웃해 아 저장을 안했다 아 저장을 안했다 아 정신 안차려 무사히 돌아왔잖아 당연한 기견 전실과 다른 능력이구만 물리법칙에 상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이유는 아 속 안좋아 아 진짜 잠시만요 교장 뭐야 아 아 아 아 아 전투를 잘 만들어서 얘네들 대화하는걸 듣고싶지가 않은데 아 또 해버렸나 어릴적에 불리던 호충이라고요 상성이 두가지가 적용되는게 되게 재밌다 두배랑 1.5배 같이 적용될수도 있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5배로 적용되겠죠 아마도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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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지금 어디까지 어디까지 얘기하셨죠 지금 아 아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아 아니 1,000客がいたのか? すまんすまん 依頼話の最中だったのかな?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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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지 저거? 그건 회복이잖아 아 이걸로 보는 거구나 그럼 꺼내야지 정신 못 차려 진짜 그냥 꺼낸 다음에 아 나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아 너무 많이 했나 게임? 아 아 또 이래? 나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지? 자 재능 1 재능 0 너는 재능 0? 0이야? 재능 6 너는 왜 이렇게 높으세요? 너는 뭔데 이렇게 높으신 거죠? 일단 다른 찌꺼기들을 좀 넣어봅시다 아 재능 0이면 필요 없잖아 아이씨 아 이렇게 소비할 수 있구나 너한테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진심으로? 다 넣어봅시다 다 넣었지 뭐 와 얘 많이야 로드 시작 로드 시작 너도 좀 심하다 너도 좀 심하다 심해 진짜 아이씨 아 나 좀 특별한 걸 갖고 싶은데 특별해 보이는 녀석 1도 없네 진짜 아 퇴화 시킨 다음에 종류를 좀 바꿔볼까 좀 좀 특별한 걸 키우고 싶거든요 퇴화 시키면 재능이 어떻게 된다도 궁금하고 우리 너 진화가 얼마 안 남았지만 재능 0인 주제에 진화의 생각을 하질 마라 퇴화해 퇴화 퇴화하면 어떡해 지능 사내? 뭘로 변할 수 있니? 얘랑 얘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얘랑 얘랑 뭐가 다른 거죠? 아 너는 다 방어 쪽이구나 난 딜러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뽀글뽀글 퇴화 재능 5 이렇게 퇴화해도 재능 5야? 너 좀 심하다 뭐든지 될 수 있네 뭐든지 될 수 있어 꿈과 희망 같은 녀석이야 우리 다 퇴화 시켜볼까? 스펙도 솔직히 못 이길 정도 아니잖아 퇴화해도 우리 찐찌들 퇴화해 오야오 와 이래도 부족하네 나 너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건가? 아니야 아니야 생각을 비워 생각을 비워 뇌를 비워야지 게임은 즐겁게 할 수 있다 언젠가 다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강해질 것이다 여기서도 스테이더스 볼 수 있네 이게 바로 옆에 써있는데 왜 몰랐던 거지? 너는 이거 둘 중 하나네 다음엔 얘로 가겠어 좋아요 그럼 너가 혼자 캐리해야 된다는 건데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 궁금하긴 한데 흥미가 안 가거든요 디자인적으로 아이 안 돼 너까지 놓아줄 순 없어 살아야 돼 이겨야 돼 이제 이제 무언가 해야 돼 좀 지나를 높게 시킨 다음에 퇴화 시켜야지 좀 센 걸로 되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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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녀석 아니야 아니야 얘로 가자 나를 피눈물 빼기 한 저 녀석을 회수하고 싶으니까 가자 얘들아 슬라임들아 재능을 꽉꽉 올려주겠어 아 너무 약하다 근데 우리 애들 우리 애들 감당돼? 우리 애들 감당되는 부분이니? 스킬 써야겠다 너는 뭐 어느 쪽에서 쓴 거냐 우와 세명이서 같이 데미지업 세명이서 데미지업 한 데미지가 저거야? 키로 따게 한 대 때려 얼마나 세게 때리면 한 바퀴 돌아버리냐 때리는 반동으로 믿고 있었어 너희는 레벨업이 되면은 체력이 차기 때문에 오히려 개이득이 아닌가 쭉쭉 가 어 너희만 나오니? 어 무슨 식물밭이야? 나 이거 트위스트 한번 해볼래 쇼띠 트위스트 어허 킥만 하죠? 받아낼만 하죠? 약하죠 약하죠 그렇지 아주 아름다운 데미지야 아주 훌륭해 여기까진 내리면 안되겠다 근데 이거 좀 위험하다 너무 약하긴 하네 고민을 좀 하 저 식물을 내가 저거를 컨버트하고 200을 찍어서 200을 찍어서 젤컨버트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진화 단계를 좀 보면서 내 취향에 좀 맞는 녀석을 섭외를 해야겠어요 여기 한번만 더 만나면 돼 어 진짜 확실하게 쟤네만 나오네 너무 싫다 진짜 세인트너클 아 세인트너클로 못 죽인다는게 너무 혐오스럽네 저 5렙 찍어 빨리 그렇지 그렇지 재능이 높으면 레그벨 상안도 올라가는건가 한번만 더 싸워야겠죠?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얘기했어 일자끼리야 날 못 멈춰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갑자기 얘네가 왜 나와 개뜬금 없이 응 딱이 맞아 한방짜리가 슬라임의 반전이다 사면타 개치사에 아 안돼 나 그 걔도 할거야 식물도 빨리 내놔 왜 갑자기 쟤네가 나오는거야 올라갈래 그냥 그럼 육자리로 가져갈거야 올라가 아 뭐야 너야 그럼 못참지 이러면 못참지 야 얘한테도 한방이야? 둘 중 하나만 나와도 200이다 나 못참아 나와 나와 못참아 나와 다 나와 나와 너가 200이냐 귀따기 귀따기 아 귀따기 너무 황홀하고 뭐참지 아이 산성거품은 슬라임한테 산성거품을 쏘는 녀석이 있어 한 마리보다 3마리가 재밌다 이렇게 키우니까 한 마리 키우면 좀 감질만 날 것 같은데 이게 3마리씩 하니까 좀 편하네 팍팍 올라가니까 전 이렇게 여러 마리 키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도 깜몬은 와냐몬이 되시구요 스캡 어 재능 7이다 컨버터를 굳이 오네 아 이거 조금 그렇네 진화를 하게 되면 뭘로 변하나 좀 봐야겠네요 너는 뭘로 진화냐 넌 넌 놓고 코요몬 아 저렇게 가는거야? 잠깐만 일단은 우리 멤버에 넣어 언제 뺏어 아 얘로 갈지 얘로 갈지 인데 얘로 가야죠 스킵 6 어 6 나쁘지 않죠? 너가 누가 여기서 누가 톱니몬이었어 제일 너였지 너였지 지금 지금 어니몬이죠 어니몬이 톱니몬이었죠 너 레벨 상한 지금 몇이야 아 잠깐만 뭐하는거야 이걸로 봐야지 15 여기서 15라고? 확실히 세지긴 하네 넌 25인데 진짜 진화 안할거야 근데? 레벨의 계승 어 뭐야 얘는? 아 얘는 좀 특별한건가보다 그렇구나 재능도 많이 필요하네 재능도 막 두 자릿수 필요하네 다시가 이게 풀버전의 묘미 주말에 뭐하고 사는지 주말에 디지몬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할수도 있었죠? 평소에는 모바일 게임 막 뒤지면서 모바일 게임은 뭐 깔아서 다 하고 재미없으면 편집도 안하거든요? 영상을 안올리기 때문에 아예 이러고 노는 재미가 있다 귀따기 귀따기 돼져서 다 그냥 손도 모시고 말일줄 알아 꼬리따기 아싸 4이다 뭔가 많이 쎄죠? 쎘다 아 좀 능력치를 좀 봐야겠다 잠깐만요 너 능력치 좀 보여줘봐 일단 물리대미지 높은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31 32 어 포예모는 저식으로 키우고 마법인 애들은 노가 날 때 빼야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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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다 나와 유신까지 나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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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죽었어? 데이팡 얘는 무슨 속성일까? 무속성인가? 어둠인가? 어둠인가? 어허 좋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키워야 돼 더 더 강해져야 돼 이제 시작이야 탱커로 변하는 애 아니야 탱커 싫어 극혐이야 오로지 딜 오직 딜 내 생각에 지금 있는지 어니몬? 쟤가 내 생각에 속도 딜 쪽인 것 같거든요 테리어몬은 그냥 탱이고 내 생각에 와냐몬은 모르겠다 와냐몬은 고양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빠른 녀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 무직한 녀석은 필요 없겠지 뭐 저 주황색 녀석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빠르게 파밍하고 주황색 녀석 회수하러 가야겠다 그거 뭐였죠? 뿌요몬? 그 녀석이 뭔가 좀 끌리니까 나왔어 200 얘 회수했고 왜 이렇게 튼튼하니 너희들 애니메이션이랑 뭐지? 그냥 안 그겠습니다 스킬 같은 거 모토도 안 하고 이게 훨씬 빠를 것 같네요 그래도 크레션드 리프 윈드클로 우리 포요도 업 했고 가자 컴퓨터 컴퓨터는 좀 한계가 있나? 하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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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아 뭐하.. 뭐하는거야 이동해야지 뭐해 왜그래 진짜 ㅋㅋ ㅋ ㅋ 얜 다 풀대기로 변하네 민첩, HP, 공격력, 지력, 민첩 공격력, 지력, 민첩이 다 필요해? 특이하다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우리 포효군 이거 지력 들어가는구나 탱커일 줄 알았는데 하지만 토커몬 할 거야? 하지만 소용없지 토커몬! 지력과 민첩, 우정이 10% 필요하다 얘는 뭐야? 엄청 센 건가 본데? 이거 둘 중 하나네? 어 근데 둘도 얘만 얘로 하지 뭐 아 상관없겠죠 뭐 레벨만 올리면 되네? 자 이거 느그들은 어쩔 거냐 공격, 민첩 얘는 마법사 같은 건가보다 공격, 방어력 첫 번째 걸로 해야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없네 나는 배틀맨 하고 싶었는데 대불몬 없잖아? 왜 없대? 뿌요를 데려와야 되나? 역시 뿌요한테 가자 뿌요 뿌요뿌요! 뿌요뿎요! 뿌요랑 동시에 데려와서 올려봅시다 나는 난 톰리몬이 사각하게 생겨서 저 녀석이 대불몬 쪽으로 어떻게든 엮여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속 돌리다보면 오!! controlled 때려 그렇지 그냥 딱의 맞으면 정신 못 차리죠? 지금 물이죠? 불 하면 안 되지 여기, 이걸로 가겠습니다 스피드 차지 스피드업 인가 보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여섯마리 여덟마리 정도가 있으면은 모든 그 진화체를 다 만질 수 있는 거네 잘 만들었구만 어휴 참하다 참해 꾸준히 올라간다 그냥 뭐 한방이구만 이거 굳이 내가 안 데리고 있어도 되겠구나 레벨 초기화되면 다른 밑에 있는 애들이랑 교체해주면 되겠네 야 왜 거기까지가 멀잖아 짧은 데로 갈 거야 좋아 좋아 계속 올려 200%까지 가는 거야 굳이 같이 때릴 필요가 아 너무 믿었다 내가 너를 너무 믿었어 슬라임 따위를 털 달린 슬라임 따위를 털 달린 슬라임 따위를 쟤 왜 이렇게 들이냐 아 기대가 안 되는데 아 옆으로 빠지세요 어 될 것 같다 금방이다 두 번만 더 만나면 된다 더러운 무석송 녀석 바람으로 찢어버려 더러워 더러워 걔들 금방 오르세요 쟤 싸우지도 않는 놈들이 콜 때린 놈들이네 이번에 그거 깨우면서 진화 한 번씩 싹 다 시켜서 이번에는 저 슬라임들을 잘 활용해서 상성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어 아 이스라엘 좋아 야 제법인데 제 혓바닥으로 콕 찌르는 것 같애 드래곤볼 예전에 타워파이파이처럼 뭔가 모션이 굉장히 성의 없네 자 자 동실몬 나오렴 너의 진화단계를 내가 봐야지 만족할 수 있겠어 빨리빨리 나와 동실몬 내 생각엔 유년기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긴 애들 말고 그래도 여긴 애들 끌고 갑니다 어차피 기본은 맞춰져 있다 기본은 맞춰져 있다 빨리 경신해놔 나 둥실이 좀 줘요 깜짝이 까지 해방해버리겠네 이러다 와 이게 척 야 또 진화하겠다 테리오모는 진화하겠다 테리오모는 진화하겠다 다음 진행하려면은 솔직히 레벨이 필수적일 것 같다 아까 그 슬라임한테 맞은건 너무 충격적이다 와 와 너 많이 남았구나 어 나는 다음거면 한 번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데려가겠습니다 한 번에 두 번만 더 만나면 돼요 솔직히 만날만 하죠 아마도? 아마도 만날만해 내가 여기서 오른쪽 라인은 안갔는데 그래서 못 만나는건가? 설마? 저 긴 데를 안가서? 물론 랜덤이겠지만 더러운 물괴물 저거 혼내줘 촉! 러치 너희 슬라임들은 스킬도 안 배우니? 미개한 놈들 빨리빨리빨리 그 둥실둥실한 놈 줘 못 참아놔 한 번만 더 만나면 돼 제발 맞냐? 에이 쟤 200 됐다 어 200 됐으면 됐어 200 됐으면 불만 없어 레벨 높을 때 진화하면은 재능 더 올려주겠지? 그런거라도 있겠지? 이 슬라임들을 이끌고 다니고 귀여운 이제 테리어머를 마스코트로 해서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데 중실아 왔냐? 보고 싶었다 야 다 죽여 다 죽여 다 쟤 턴 안 돌아가는 것도 아 슬슬 레벨이 붙이는 시기가 와버렸네 다음꺼 메인하면은 당연히 못 싸우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 나중에 안 되겠지? 아 어 진짜 살다 그냥 안 돌아가는 것도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시기에는 너무 그러죠? 보자 동실이는? 머리 쓰는 일도 있네 얘도 한번 해봐야 되네 내가 원하는 계통은 안 나왔다 너희가 빨리 승천해줘야 돼 와 안 된다고? 우정이 부족해 얘는 진짜 어떻게 하냐? 잠깐만 13레벨인데 얘 지금 쟤 하려면 얼마나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야 사랑이 부족하다네 너는? 너는 있네 좀 자법들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 한번 해보자 세 개나 다 필요하네요 공격력, 지력 거기다가 민첩까지 민첩까지 물음표 물음표로 진화합니다 진화! 뭐야? 어른 됐어 사춘기 사춘기 어 뭐지?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넌 뭘로 변하니? 모르겠다 뭐 뭐 지가 알아서 변하겠지 뭐 자 너는 9레벨인데 무조건 되지? 그치? 공격력 민첩? 공격력 민첩? 공격력 민첩으로 가는 게 좀 좋아 보이죠? 물리 딜러로? 가라! 어! 돌몬이다 돌몬으로 되는구나 돌몬은 모바일 게임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남네요 좀 마이너 한 거 만들고 싶은데 마이너 한 게 티가 안 나네 너도 다 돼? HP랑 방어력은 거르겠습니다 탱커일 거 같으니까 이거 진화시키고 싶은데 너무 애벌레 아 이거 방어력이구나 잘 됐어 얘로 가자 지력과 민첩 똑똑하고 빠르다 새로운 걸 못 보는 건 아쉽지만 아 아 비켬 비켬 오! 지력, 민첩, 무정 얜 안 되고 어 나 이거 할래 얘는 보이는데 당나귀 아닙니까? 슈렉이 나오는? 아 유니몬이네 어 머리 엄청 좋아 홀리샷 적 한 채에게 75 10% 확률로 지력을 10% 올린다 핏속성 스킬 데미지가 15% 증가한다 와 세다 피자에게 10이나 먹네요 잠시 이게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근육도 있고 잠깐만요 아이고 내 첫 성숙기 아이아이 아이아이 3점 빼야돼 누가 빠질래 너가 갈 수밖에 없는데? 아 미안하고 잘 가고 아 네 명이면 좀 재수 없는데 아 이거 좀 그런데 성향적으로 나가네 우리 에이스 볼까요? 유니몬 아 유니몬 태화가 두 가지가 되는구나 발견한 적이 있으면은 이건 뭐야? 솔직히 말해서 세 개 다 모르겠다 진화하는데 레벨이 26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어 재능이 10이 안되네 너 재능이 몇인데 재능 몇인데 다들 진화했는데 재능 8 8 굳이 마지막 돌몬이 가장 가능성이네 너가 조금 별로다 넌 뭘로 변해 저렇게 변하고 너는? 모르겠고 아 이것도 열심히 해야겠구만 나 얘네 빼고 조그만의 둘 넣고 싶은데 아 근데 그럴만한 그것도 없다 내가 좀 뭔가 좀 해야지 저 글씨가 늘어나는 건가? 섬에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섬에다가 6 아 씩꺼기 넘네 6, 5, 5 아 소름 섬에다 섬에다 유패 아 너 말고 너는 거기 사러 그냥 아 불편하지 게임 좋아요 자 아 나 4명 데리고 다니면 조금 거짓게 한데 수학적으로다가 맘에 안 드는데 좀 다음 지나비를 향해 날아보자 저 유니몬 내가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자가용 아냐 그래서 못나는 게 누구죠? 돌몬 못나나요? 돌몬 왠지 디자인이 날 것 같은데 날개도 있어 피오몬 아 유니몬이구나 홀리샷 아 이것까지 쓸 필요도 없지 솔직히 그냥 때리면 되지 공격 야 뭐야 아 왜 그래 메탈 캐논 어깨 괜찮네요 이거 30% 확률로 자기 방어력을 올립니다 야 입에서 쇠덩이가 나가네 나 근데 상성을 안 봤는데 바이러스가 없군요 지금 파티에 아 넌 왜 이렇게 구려 마법 데미지가 좀 구리네 너는 되게 많이 있다 이래저래 속성이 뭐야 초록색 불꽃 바이러스 하나 데려오고 싶은데 바이러스가 있나? 근데 쟤 레나몬 되게 쎄 보인다 레나몬이 유니몬보다 쎄보여 유니몬 패가 죽고 그냥 말로 타고 다닐 것 같아 헌신 쎄 보이네 뭐야 백어택이야?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나 좀 말 맘에 드네요 아 마리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네 다른 애들은 좀 귀엽기엽하면 말은 그냥 멋있게 생겼네 그래픽이 잘 짜여있어 번개 먹어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야 데밀이 쎄다 야 데밀이 쎄다 얘는 방어력이 떨어지네 둥둥하게 높고 나 또 나왔니? 어 어 예이 컴버 또 또 냐? 아 왜 이렇게 왜 저를 괴롭히는 거야 이제 자신 있다 전보다 확실히 세진 것 같다 유니몬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토리를 진행할 자격이 있다 뿅뿅 뿅뿅 저거 뭐하는 거예요 근데 캐스트 아 돌아가는 거구나 낙한으로 가야되네 뭐야 아 멘션 왜 남의 멘션을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소생하는 아이템은 좀 써야 될 것 같다 뭐야 아슬아슬 합격이라고 할까 언제 정보가 들어올지 모른다 이 손을 빌리고 싶은 안건이 있다 화이트보드에 써두었다 잠깐만 잠깐만 너 뭐야 네? 추운데 뭐 어쩌라는 거죠? 내 손을 빌리고 싶은 안건이 있을 것 같지만 뱅크 확장 드라이브는 뭐야? 잠깐만 일단은 아 나 못 이길 거야 진짜 진심으로 1레벨짜리한테 졌는데 2레벨 어떻게 이겨 이 세계 질 나쁜 해커가 많네 이런 디지몬들이 불쌍해 조금 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카 구라 미레이 HP 캡슐 B 내놔 자세한 건 쓰여져 있지 않군 가서 물어볼까 미카구라의 미레이가 누구죠? 나는 기억을 잃었어 미레이가 누구야 미레이 당장 나와 미레이 미레의 어떤 미레이가 누구지 진짜 누구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 스포니테일은 노, 노, 노카이였나? 뭐, 뭐, 모시기였는데 미레이가 누구지? 그 검은머리 유쿠고 아 몰라 가보면 알겠지 발로 아 개 아닌가? 디지레벨? 너니? 미레이 의뢰 받아줬구나 디지몬과의 인연으로 맺은 너라면 당연히 와줄거라 생각했어 바로 의뢰에 대한 내용인데 너 이미 쿠롱의 해커하고 만났어 만났죠? 이해가 빠르겠네 에덴의 만연해 있는 해커들은 디지몬을 그저 편리한 도구로 밖에 보지 않아 국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도 이용하고 있어 이번 의뢰는 말이지 그런 해커들을 혼내줘으면 하는거야 같은 해커배틀로서 말이지 야 뭐 뭐라고 한거지 제가? 더이상 디지몬 악용하지 않게끔 만들어줘 힘든거 시키죠 해커는 나쁜 놈들만 있는게 아닐지 모른다고? 기들이 갖고 있던 해커와 벌써 만난걸까? 얘 그렇다고 한다면 믿어볼게 질라픈 해커가 있는건 사실이야 디지몬들은 지금 악용당에 괴로워하고 있어 근데 조금이라도 편해지도록 해커들에게 따까만 맛을 보여주지 않을래? 너라면 받아줄거라고 생각했어 애들에서도 특히 질라픈 해커를 미리 픽업해줬어 해커는 쿠롱 레벨 2에 있는거 같애 말을 걸어보면 바로 알거야 빨리 가봐 음 그렇군 상성이 지금 없는데? 지금 저 데이터 만나면은 못이기죠? 근데 해커면은 바이러스 갖고있지 해컨인데? 닉갑을 위해서? 일단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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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순간이동 시켜줘.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아까 그 개는 대체 정체가 뭐였던 거야? 왜 그렇게 셌던 거야 그럼? 아 저렇게 순식간에 죽는 놈인데? 아 한방에 안 죽어? 야 쎄다. 또 돌몬이 되게 센 놈인가 보다. 체력도 많은데 딜도 세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기 경험치 많이 주네요. 여기서 좀 보낼걸. 바이러스 하나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약고 있는 애들 빨리 바이러스로 올려야 된다. 전체 때리는 건 없어? 얘는 마나도 없는데 너무. 뭐? 어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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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고 있어. 메인 캐스트 빨리 가서. 강할 녀석들을. 혼내주고. 겸치 빨아먹어야겠다 데이터를 만나면은 도망을 가야겠어 아 바이러스 네 밥이죠 꺼져 3배다 3배 평타 때렸는데 상성을 그렇게 봤나보다 저기 바람 상성을 엄청나네요 이레이에게 보고 해야겠죠? 바로 나가지 말고 잠깐 유대를 가지고 있는 건 운명이었나 봐 잘 부탁해 악질적인 해커 많이 있어 무협자들 30명 정도 있어 이제 29명이네 너 혼자 해커들을 찾으라는 게 아니야 디지팜을 이용하고 있잖아 디지팜의 디지몬들을 조사하러 보내면 그들을 발견해 줄 거야 아 디지몬을 잘 도와줘 그렇군 얘들아 근무시간이다 디지고기를 줄 수도 있다 야 너 심부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갈려서 겪냐? 가지마 그럼 살어 디지팜은 하고 싶지가 않네요 뭔가 제 취향이 아닌데요 귀찮 귀찮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게임 되게 복잡하다 이거는 헷갈려 가지고 못하겠어 방송하면서는 방송하면은 괜히 쓸데없이 신경쓸게 많은데 아무 생각 없이 툭툭하기에는 되게 복잡하네 나 뭐 확장도 먹은 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필요 없잖아 맞길 바라는 디지몬은 별로 없는데 완료 긴급으로 긴급으로 할까? 자신이 좀 없는데 일단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 서브다 그냥 아예 그게 없네 이건 완전 서브다 끌려 끌고 가가지고 캐스트 깨기 하고 그런게 아예 없네 여기서 디지랩으로 못가져 여기서 디지랩으로 못가져 리얼 툭 개 귀찮아 툭 아우 2로 갈걸 어차피 2로 가게 할 거 같은데 이레귤러인 해커가 나타났어 어어 에덴에 세 명이서 크롱 웜에 있는 것 같애 어 따가운 맛을 보여주도록 세 명이나 어떻게 이겨? 뭐 나도 셋이긴 한데 디지몬이 얘 디지몬들이 셋 디지몬 세 마리 맞고 있는 동안 쟤네가 막 나한테 와서 UFC 기술 같은 걸로 싸우면 어떡해 나는 다구리 먹고 죽는 거 아냐 그럴 리 없겠지? 레나몬이 있으니까 뭐 여기 레벨 1에 있다 그랬죠? 아 레벨 1은 좀 기네요 레벨 1에 없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귀찮네요 레벨 1은 경험시도 안 주고 아 바다 능력 좀 볼까? 즉사에 걸리지 않는다 와 이거 뭐야? 15%가 올라간다고? 너는 뭐야? 스읍 좋잖아 잠깐만 좋네? 데이터다 지적 15%면은 너무 좋지 여기 아 여기 2층이지 올라가면 아래층에 있는 거구나 아 몰라 가봐 여기 어디 있다는 거지? 저기까지 가야되나? 여기 있는 애들이 뭐를 해? 나쁜 짓을 어떻게 여기서 계속 사는 애들 아냐? 계속 이동을 하는데 어 아닌데 여기 여기 잠깐만 잠깐만 이건 뭐죠? 레벨 1인데 여기 레벨 1인데? 어? 올라가면 레벨 2 되는 거 아닌가? 아 혹시 옆길에 있었나? 오기 전에? 여기 여기 이런 데 없지 아 옆길에 있었나 보다 여기 있었니? 어 여깄네 아 왜 이런 데 있어 너 보안이 그거구만 에덴의 해커들이 여기저기 배틀하고 내는 정의야 아군 해커지 인터넷 사기 사명제를 막을 수 있다면 나가봐라 막내인 내가 상대해주지 어린이를 표적삼아 소셜게임이나 아이템 가금 디지몬에 의한 가짜 아이템 데이터를 흘려 떼돈을 버는 순수하게 이봄이란 말이다 돈 뭐 돈으로 가금해라 이 자식 나쁜 놈이네 어 이거 받아가겠는데? 나 나 나 나 설마 그분을 영접하는 건가? 이걸로 때려도 되겠다 만에 아까워 세배로 뚝가 맞으시고요 저도 하나 보내줘 와 저거 입에서 나오니까 너무 무섭다 투포 하나를 해버리네 입으로 아 겸치 왜 이렇게 줘요 내가 지다니 내 원수는 우리 형이 갚아줄거야 이 형 이 근처에 있으면 안되냐? 찾으러 가야되냐 내가? 와 너무 싫어 형이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 계속 한 명씩 나오겠죠? 형이 여기 있어야 돼 앞으로 진행해서 한 명씩 나오는 거면 여기도 여기도 다행이다 그리고 왼쪽 길이겠죠 여기서 헷갈리게 저는 탁기실 해치였군요 저는 삼형제 두뇌 노인 상대로 아무 효과도 없는 건강 고출 인터넷 통판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위한 사기를 하고 있다고요 효과는 개인차니까요 정신병 약으로 설탕 주는 거랑 같네 어 가지다 어 얘네 어둠이네 어둠 바이러 잘갔고 데이터는 반감이잖아 때려 그냥 아니지 무섭성이지 아 예 너무 헷갈린다 너무 어렵다 두 개니까 솔직히 하나여도 헷갈리는데 두 개나 돼 디지몬 전문가 불러야 돼 누나 형에게 이길 수 있을까 오카노인가 본데 겸치나 좀 많이 주지 강한 대신 보니까 다 바이러스인 것 같죠? 나 저 조그만 박지몬 갖고 싶은데 다 바이러스인 것 같죠? 응 여러분은 우리 멤버 중에 저 녀석이 빠져야겠다 피오몬 여기 있었니? 바로 옆에 있네 누나 형? 장남 수그루야 뭐야 뭐야 뉴하우프야? 뭔 소리야 암 아 SS 중매사기꾼 아 아 갑자기 뭔가 했네 뭐야 어 어 무속성 바이러스네 형 때려? 평타로 잡겠다 내 생각 어? 채보비구만 야 쎄다 크리 15% 상승 너무 사기다 저거 셋이면은 45%인거 아니야 얘네 거 갖고 싶은데 갖고 싶 가질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좀 아쉽네 쎄서 경험심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2레벨 캐스터를 깨야될 것 같네요 전내 탐정에 어 레벨 좋아 쟤는 왜 레벨이 더 안 오르는 것 같지? 너 좋은 아이구나 사기치는 건 그만할게 니 눈을 보니 소끼가 빠졌어 아 그래? 나 어이가 없네 이제 메인 해도 되겠다 10레벨이면은 뭐 이제 전보다 훨씬 세니까 중에 노가다 한번 하길 잘했네 오늘 롱런 하려면은 노가다가 필요했구만 아직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네 아직 5시간 정도 밖에 안했네요 5시간 좀 안되나? 4시간 넘었나? 4시간? 5시간 점심 5시간. 5시간 점심 5시간 점심 6시간 점심 올라가자 재밌다 이거 뭔가 중독성이 있는데 흐흫 저는 디지몬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시키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 나 왜 이리로 온 거죠? 미쳤나요? 말 띄워놓은거 귀엽네 잘진화시켰어 말 맘에 든다 그들은 삼형제였구나 보수는 사무소에서 받아줘 한 번에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지 이렇게 두 번 거쳐야지 자 내놔 어? 전내탐정 랭크업 잠깐만 랭크업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잠깐만 잠깐만 뭐야 랭크업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모르겠다 4시간 21분 했다네 이번에는 내 개인적인 것이다 타마요시 아 다 자고 이름 지어내 마타요시 형사를 도와줘 부디 들키지 않도록 말이지 가자 아 별 두 개짜리는 조금 부담되는데요 실은 디지 실은 아 너무 많이 했나? 개 괴인 디지면상을 자칭하는 인물에게서 경찰에게 범행 예요가 있는 것 같아 진해하는 신주코 마타기 형사라는 소신인으로 경찰의 기밀 데이터를 훔치겠다고 하더라고 경찰에게서 하는 도전이며 당연하지만 전내범 주사카 마타요시 형사의 담당 사건이다 이런 류의 극장형 사건은 좋든 질튼 경찰의 위신이라는 게 걸려버린다 넋놓고 데이터를 도둑 이거 메인 캐스트인데 왜 더빙이 안 되있냐 범인을 놓치기로도 한다면 마타요시 형사님의 책임 문제가 되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타극이 커진다 너는 몰래 마타요시 형사님의 서포트를 해줬으면 한다 어디까지나 몰래다 질문 있는 거야 개인 면상은 뭐야? 람포의 개인 20면상에 의해서 따온 거겠지 수수께끼의 괴인 아케치의 코고로 소년탐정의 라이벌이다 그것도 모를 줄이야 세대 차이 다 물어봐야 돼 그냥 갈래 거절당했어 그래서 개인 사비를 해주겠다 불룡배들에게서 데이터를 찾아와라 쿠롱에서 탐문해봐 아오케오케 구롱구롱 2로 가면은 사람이 많았죠 어 열렸냐 설마? 아 열어주세요 이제 슬슬 아유 1레벨은 아니겠죠 아마도? 1레벨은 사람이 없구나 생각하니까 입구에서 젠드는 거 아니면은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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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너로 끝나줘 뒤로 가기 싫어 경험치 별로 안준단 말이지 나름대로 해커를 알고 있지만 그정도로 센 해커는 만나본적이 없어 어 그렇구만 얘네 경험치를 별로 안줘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뭐 200 돼도 방치해야겠다 새로운 거 생기면 그때 키워보고 경험치도 한 80주로인데 굳이 1레벨이 흘리 없겠지 이거 할 때 야 한 그릇만 더 잡아도 4명 경험치 노나먹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야 밤에 둥실몬이 레벨 맥스가 된 것 같아 어쩌라고 그러잖아 여기서 돌아갈 수 없잖아 진작에 알려주던가 당신 누굴 찾고 있는 거야 내가 뒤집현상님 농담이야 어.. 아 그냥 얘 없애버리면 안 되나? 극혐인데 진짜 아 뭐야 처음 본다 얜 20% 올라가네 아 이제 이런 애들은 그냥 평타지 아이고 제법이야 많이 세졌다 지나 하겠는데 이러다 슬슬 여기로 한 번 가보죠 여기서 아이템 못 가져갔잖아요 누가 누가 그 녀석일까 없는데 안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건가 그냥 여기여기여기 업라인에 적도 안 나와 NPC가 안 보이는데 여기만 NPC가 없지 뭐 더 멀리는 나오면서 여기만 NPC가 없지 텀버 야 세배를 한 대를 버티네 혼자서 70 아 저기 있다 아 일로 못 가는 것 봐 와 너무 싫어 진짜 와 야 재밌는 화제 없어? 뒤집현상 아 도치도 모른다네 아 얜 저기 보이는데 얜 왜 딴 거야 아 얘는 데려가 볼까? 바이러스가 없으니까 아 얘는 데려가 볼까? 아 됐다 물론 알고 있어 착해 보인다 생긴 거 우리 사이에선 비교적 핫한 화제고 경찰 비슷한 게 왔다가 탐문수사를 하는 건가 경찰은 해커의 적이잖아 어 범행 성능도 하더라고 경찰을 꽤나 미워하긴 하지만 해커라면 짐작 가는 건 있는데 그 녀석이 괜히 뒤집현상일지도 모르겠어 신주코에 자주 어슬렁거려 어두운 느낌에 오래를 뿜으면서 말이지 신주코에 왔어 신주코에 있는 거 같애 나 좀 꺼내줘 아 뭐야 표장이랑 같이 있던 아 경찰을 미워하는 해커가 있는 거 같애 난 이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하 정보 공개해줘서 고마워 만약 표장한테 명령 받아서 뭔가 하고 있는 거라면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이건 내 무대니까 말이야 아 이길 거 같은데 이젠 어지간히 강해도 우리 말을 믿기 땜에 저기 빛속성 공격이 사실상 무상성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얘는 저기 능력으로 추가도 있고 크리도 받고 이게 좋다 여기서 가는 게 더 빠르라나 여기서 가는 게 더 빠르라나 여기서 가는 게 더 빠르라나 넌 먼데다가 나를 버려뒀어 왜 저 중간에서 끊어주는 거야 너 돌려보내주던가 뭐 몽코몬? 토코몬? 진화 여기서도 되나? 아 토코야 진화하자 우정이 없어서 안 돼 사랑 없는 너는 무엇이 될 것이냐 뭐야 사랑 못 받고 자란 애처럼 변했잖아 잠깐만 내가 말 너무 심했다 지력 40 나 지력으로 할래 어 바이러스네? 어 베타몬이래요 뭘로 변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 봐도 안 보이는구나 어 우리 멤버 중 하나 교체해야겠는데 이동을 좀 시켜주죠 바이러스가 교체되어야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걔 뭘로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 잠깐만 왜 누가 이렇게 이동시켰어 왜 누가 이렇게 이동시켰어 너가 가라고 왜 젤 보내냐고 아 좀 뭔가 이상해졌는데 어 편성 잘 됐네 딱 맞게 나왔죠 피어머니 톱니몬이었던 인가 그게 내가 빼버린 건가 너무 잔인한데 그거는 아 근데 유니몬이랑 바꿀 수 없지 인간적으로 유감이야 세 가지 속성 세 가지 속성이 모였습니다 세 가지 속성이 모였습니다 어 너 능력이 뭐니 아 되게 볼 게 많다 계속 헷갈리네 스테이더스 하락 효과를 무효화한다 어 저거 되게 좋아 보이네요 나 왜 여기 어디 가고 있는 거지 저 저 집에 가야지 아 나가는 곳이 없구나 여기는 아 맞다 일로 오면 안 됐네 아 일단 잡아봐 아 귀찮아 밖에 나가는 데 있나 저기까지 가면은 맥구트로 가면 아 있겠지 제발 있어라 아 저기 가면은 나그게 해줘 어 여기 딱 나갈 수 있는 아으 씨 아이템 없어? 너무 게임을 생각 없이 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거 언제 또 먹었대? 혹시 뭐 무한 사용 가능한 건가 그럼 좋겠는데 여기 여기 아 신주쿠로 가라 그랬지 아직 성공한 게 아니지 정신 차렷 도착한 거 같군 크롱에서 탐문사 정인 마타요치의 형사와 만났다고? 단독으로 사건 해결해주면 그만큼 좋은 게 없겠지만 일단 신주쿨 조사해줘 어 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토코몬이랑 둥실몬은 왜 레벨업 한 거지? 팜에서도 레벨업이 되나? 저 번화 가러 가겠습니다 오 머리에 표시 있는 녀석이 없으니까 야 야 야 야 뭐야? 대화가 안 돼? 잠깐만 어 됐다 경찰을 증오하는 거입니까? 경찰한테 물어봐야 되나? 경찰 말고 없네 정보차가 어 어? 경찰을 미워하는 해커 해커가 아닌 것 같지만 지독히도 경찰을 미워하는 녀석을 봤네 여가 광장의 액세스 포인트 부근에서 경찰 향한 원망을 투덜거리고 있었지 듀후 듀후후 뭐야 아 듀후 뭐 쟤가 범인 아냐? 어? 광장으로 왔습니다 여튼 친구들 사라졌네요 하긴 어 저기 쓸리가 없지 저 어디 좀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다 틀어먹은 놈 어떻게 해 아 저 차도로 못 가는구나 아예 어 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탐문수사 설마 경찰인건가? 인권침해야 어? 어? 아 저 빨려 들어가는 거 너무 좋다 잘 만들었다 뭐야 저기 저인가보다 약해 보이네 다른 디지몬이 권유해봤 권유해서 해봤는데 디지라인이 정말 어렵네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아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야 잠깐만요 아 이거 다 해줘야 되네 경찰 따위는 싫어 자전거 등록번호 확인 그런 걸 하고 있을 시간에 빨리 가서 애니메이션을 봐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의심스럽냐고 아 약해 보인다 딱 봐도 아 설마 그 그 사건이 되풀 되진 않겠지 오오? 야 잠깐만 같은 바위.. 아 물이구나 아 잠깐만 그럼 살려야 되는데 일단 일단 때려봐 아이씨 귀찮게 하네 얘 이거 한 번에 죽는 거 아냐? 풀리샷 죽일까? 살릴 필요가 있나 보지? 죽이자 메탈 캐논 아.. 잽도 안 되네 얜 버티는데 아 3레벨이지잖아 풀리샷 겁나 세고? 아 근데 한 방에 죽는 건 심했다 와.. 이 저 달콤한 경험치를 못 먹는다니 크리티컬 차지 안티패닉 안티패닉? 회복인가 보네요? 회복이라기보단 저항 느낌인데? 대체 뭘 디지몬에 쓰여 있었다고요? 최근 기억이 개인 디지면상 아 나는 디지면상이 아닙니다 별 두 개짜리 치고는 좀.. 아니 아니야 한 방에 죽었는데 그런 말 할 수 없지 수상했을 뿐 범인은 아니었다고.. 미안한 짓을 했군 다시 조사해 여기로 돌아오도록 아 잠깐만요 디지를.. 갔다 와야 돼요 너 이곳에 뭐하고 있는 거야 이 녀석은 누구냐고? 이 녀석이 그 디지면상이야 막 체포한 참이다 마타요시 형사님 마타요시 형사님 마타기라는 이명을 가질만 하다 아.. 탐마드 인사로 만나서 감이 왔지 진짜 경찰관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전내 수사 지망으로 경찰 시험을 쳐서 몇배나 불합격이된 해커였던 거야 순위 자백했어 이 녀석에 있어선 챔프 자체가 포상인 듯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너한테 감사 인사를 해둬야겠군 니가 준 힌트 덕분이야 내 체면도 죽일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출장에게 잘 전해줘 잘 해결됐나 만만세구만 너무 형사님을 얕보고 있었어 안성해야겠어 안성해야겠어 형 그렇고 신주쿠의 마타기 형사인가 곰을 사냥하는 헌터라는 아 더빙이 하나도 안 돼있네 마타기는 현장에 남은 발자국이나 냄새로 끈질게 곰을 주질게 숨통을 끈다고 한다 딱 맞는 닉네임이구만 아이고 아이고 그냥 진행을 할까 아 근데 회복을 시켜야겠지 인간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 여기 잠깐만 여기 갈 수가 없네 크롬에서 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회복하러 왔죠 어 자꾸 기억을 잃어 잠깐만 돌리면 머리를 잠깐만 돌리면 기억을 잃어 로딩은 별로 없는데 세번이나 거쳐서 가야된다는게 많이 거슬리네요 아 아 번거롭죠 자 진짜 생각해보면 개인 20면상도 보는 방법에 따라서 경찰이나 삼정을 좋아하는 인물이었을 이었다 말하는 시침대기 시초일지도 모르겠군 뭐 어쩌라고 메인 다 끝난거야? 없네 이제 뭐에요 이제 근데 에어컨 고장인가 관내를 조사해줄 수 있나 뭐야 갑자기 어디를 조사해야되는거야? 어 어떻게 어딜 조사해야돼 에어컨 고장이니까 여기 조사하라는거 아닌가 아 아 맞다 엔피씨가 머리에 떠있겠구나 위에 어 근데 우리 그 아라타랑 그 거시기 포니테일은 어떻게 만날 일이 없네요 숍 좀 보자 나 이거 주세요 아 장비품이구나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ㅋㅋㅋㅋ 데미지 감소가 너무 좋다 인간적으로 이.. 뭐 퍼센트 단위로 감소시켜주는데 데미지 5 올려서 뭐해 뭔가 수상한 녀석이 에어컨을 노리고 있지 않을런지 어 다 바뀌었네 mpc가 기중한 에어컨엔 손도 못 댄다 이거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거지 어 너 오락실에 있구나 덤벼 브론즈컵 렛츠고 아 이런 어 이거 나오네 열심히 키웠다고 진리가 없어 어 뭐야 왜이렇게 세 열심히 키운게 맞구나 어 어어 야 너 열심히 키웠구나 와 열심히 키웠네 어 겸지 많이 준다 아 여기 이어서 가는구나 나 저장 안 한지 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잘하면 강한 디지몬 데이터도 할 수 있겠다 계속 죽더라도 뭐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얘가 좀 더 쎄죠 아싸 데미지 업 구슬을 두 개나 쳐맞으면 살 수가 없지 와 왜 얘 그 놈 아냐 그분 아냐 야 앵간이 이제 아니야 10% 확률로 마비 나도 많이 강해졌다 이 말이야 강하다 와 강해 솔직히 강하다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저분은 너무 강해 지 지난 것보다 더 세 아 겁나 쎄잖아 이런 놈을 껴놨어 이런 놈을 껴놨어 아 데미지 쎄다 베타 몬 레벨도 꽤 많이 밀리는 편인데 와 많이 올랐다 지나 하겠다 돌몬 너무 좋습니다 상상도 굉장히 괜찮네 물론 얘네는 상성이라는 뜻이 없는 놈들이지만 아 지니 어 느낌이 좀 안좋은데 레벨업해서 풀루차긴 했는데 그냥 다 완전 무네 일단은 센터 쎄다 네 지니 보컬 시니 윙 타타 와 뭐야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너무 황송하죠 레놈은 뭔데 저렇게 세냐? 어 셋이다 상대가 연하라도 봐주지 않아 어 얘 셀 거 같은데? 자 바람이랑 쟤는 어둠인 거죠 무가 아니라 아마도 하얀색이 문가? 하얀색은 빛인가? 쳐보면 알겠지 일단 하나 하나 보내 줘 아아아아아아 아니었어 바람은 뭐에 약하지? 번개에 약하구나 그럼 쟤는 뭐지? 그쵸? 검은색은? 검은색은 뭐지? 그냥 무석성인건가? 아 무석성인구나. 메탈 캐논이 무석성이네. 죽여 그럼. 잡고. 이기겠다? 쟤녀석이 죽을 것 같은 예감은 드는데. 추뎀! 아 데미지 달달하죠. 버텨줘. 버텨줘. 페타몬만 버텨줘 제발. 아 어택어. 어택업을 할 시간이 있을까? 도전과제 달성. 절친한 친구. 계속 진화를 하면서 모습이 바뀌었지만 침묵질하는건 바뀌지 않았다. 좋습니다. 어 계속 쐬지고 있어. 뭔가 스캔도 마오하고 있고. 어 진화하겠다. 아 대장님인가? 어쩌면 계속 이겨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감이네. 그럴리죠? 느낌이 안좋아. 아 느낌 안좋아 겁나 강해. 교체가 데이터밖에 없네. 불이죠? 그래도 이거 해야겠다. 너는 쎄니까? 물이... 페타몬이 물이니까? 어어? 허허허허 어어? 역시 백신이야. 아 진짜 많이 올랐다. 극락. 굉장했냥. 브론즈컵 완전 재패다냥. 다음 컵도 기대하고 있겠다. 이게 우승 상품이다. 브레이브 2포인트? 다음 건은 못 잃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고 싶지? 나 할래. 다음 것도. 아 나 저장하고 할걸. 미쳤나봐. 정신 나갔나봐. 아 저도 봐주겠지. 여기 오락실에서 지는건데 봐주... 시계 나오네. 땅이죠? 아 이거 해. 반감 제도 강해. 너는 에이스니까. 응 쓰레기야. 바람이... 있다 이 말이야. 아싸. 데미지 달달하죠? 너는... 따불이라 이 말이야. 땅에는... 아 근데 땅에 물 잘 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통해졌으면 좋겠는데? 인간적으로 땅인데... 아야 그런 거 없네. 그랜드록. 아... 아... 미친놈. 죽여. 아... 쟨 안 돼. 나 포기시켜줄래? 에헤이... 지랄로... 어 부활했다. 아 죽어도 부활하는구나. 체력율로. 근데 바로 죽어버렸네? 아 좀 이제 보내주라. 보내줘. 내가 졌다고. 독한 새끼들. 얘부터 일단 자르자. 바람이네요. 향상 너무 좋은데? 와 근데 3변 돼도 저거밖에 안 달아? 아 근데 베타만 덕분에 이길 것 같다. 뭔가. 1억 25% 한 번에 보내자. 킥만 하지? 아이쌍. 자꾸 못 싸울래? 아 이거 힐이 못 따라가겠는데? 너무. 못 시키해버리는데? 저런 거 쓰기엔 너무 아깝죠. 일단 먹여. 아쉬운 대로 이거 먹여. 어택 차치를 쓰네? 겸치 한 번 더 먹을 수 있으니까. 아이템 써서 살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까워. 전체인데. 아 됐어. 그냥 이대로 싸워. 몰라. 불 쓸 걸. 불 마디리였나? 아 아프네. 아 물들이네? 아 킥만 하죠. 아 아프죠. 아 아프죠. 아 설마 여기서 지구 브론즈컵까지 다 리셋되진 않겠지? 아 제발 진짜 그건 아니지. 아 아呆nell는 뚠ож Zenemente. 선 initiatives. 아 잠깐 죽냐? 안 죽고. 순간적으로 놀랐네. 아 찌를 게 없는데. 아 너 살아났구나. 그럼 킥만 하지 않을까? 바이러스인 저 녀석만 때리는 게 낫겠지 에이스야 에이스는 살려야 돼 너만 너만 전기기술이죠 이거 어 좋아 데미지 괜찮아 어 버틸만 해 이겼네 이거 우승하겠는데 이것도 바이러스를 펴주세요 피츠로 와 강하다 만족 아 잠깐만 갈뻔했어 만족이 아냐 만족이 아냐 방심하면 안 돼 훅까 훅까 다음 턴에도 뭐 한 방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이거 하겠나 이거 어 죽었네 cho 개 아이스 아 쪽해 아이스 아 으 아 유리모니 겸vid 잘 먹어야 된다는 너가 지나야 완전 채라고 완전해 줄 수 있어 돌몬 강하다 야 이거 진짜 좋다 커 아직도 보스가 안 나왔는데 이 정도야 지든 이기든 저희 가게에 들려주세요 아 제발 진짜 웃기지마 어 사기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어어 어 그런식이면은 아주 재밌어 아 지랄로 아 킥만해 킥만해 어떻게 백신 하나 일단 백신을 쳐야겠죠 홀리샷으로 얘는 무속성 배신인거죠 얘는 땅 땅 야 괜찮게 들어갔어 땅땅인데 워터 어우 쟤 이거 지금 바이러스지 마비 걸린 애가 없지 않나 얘 마비 걸린거에요 뭐에요 한번 써보자 아닌데 혼란인가 못봤네 내가 걸리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 일단 민드클로가 있는데 일단은 저 녀석부터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인 너가 좋아좋아 발사 호우 입으로 쌍공격 못참지 못참아 그렇지 근데 쟤는 왜 무속성이에요 쟤는 무속성 있게 생겼는데 얘부터 죽여야지 어 저거 땅 아닌가 물 추대면 안들어가지 잠깐만 뭔가 이상하잖아 큰일날뻔 했잖아 아이고 놀라라 아이고 놀라라 죽네 놀랐네 물이 안되버리면 그냥 아이템이나 채워 보스는 의외로 약할 것 같은데 아 맞다 불이지 물이 불이지 아우 너무 헷갈린다 진짜 바람이지? 아 너무 어 어 너무 헷갈린다 진짜 바람없는 찐다들은 뭐다? 힛 힛 힛 배탐은 진짜 빠른가봐요 힛 막 돌아오네요 어 크리티컬 15% 달달하죠 힛 힛 힛 힛 만들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좋은게 좋은거니까 아 쎄다 킥만하다 아 너 이렇게 홀리샵 많이 써도 그 마나가 나머? 야 진짜 쎄네 그냥 워터 해야겠다 너 방법이 없네 번개는 반감이잖아 아 좋아요 이거 슈퍼 세이브 되나? 와 랭하원 올라갈 곳이 없다 뭐 아직도 결승전이 아냐? 쳐줘도 된다고 바이러스 3이죠? 와 잠깐만 튼튼하긴 튼튼하다 어 잠깐만 이거 맞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나마 얘가 제일 센거 같죠? 디디? 아 디디 세면은 몸이 약하겠지? 그렇지 달달하고 저거 뭔 속성이죠? 어둠인가요? 왜 어둠이야? 어둠 바이러스면 뭐 할게 없네? 자이리나 해라 할게 없다 자이리나 하시고 아 너 두번 돌아온다 너도 할거 없잖아 전기라도 넣어줘 마비 걸릴지도 모르고 나쁘지 않은 데미지 아 너무 약하죠 코코 야 유니몬 선에서 싹 서열 정리 가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그거 어디 써요? 하지마 그래 개치상하네 어? 아 아 마비야 마비 마비 필요해줘 저건 확실하게 마비겠지? 그걸 줘라 아 혼란이 와도 적을 죽이는 모습 우직한 모습 보여줘 아 미치 아 참나 가지가지 하네 보내줘 아이템 안 써도 상관없겠지? 설마 갑자기 배터문을 때려가지고 하 설마 에이 어 어 풀렸다 잘 가시구요 이천 이천 와 너무 달달하죠 리커버리 막 나오죠 단체 진화 행위다 아 근데 저 언제 끝나 이거 어 호호호 백신인가 보다 데이터인가? 어 바이러스 버디만 하지 톱니바퀴포 저런거 맞고 안죽지 톱니바퀴포는 왜 넣어놨는지 모르겠어 지는 개한테 물리대미지를 왜 넣어놓은거야 진짜 적재적소로 때리면 되겠죠 어떻게 어 얘 무석성이네 어 어 톱니는 솔직히 좀 부담되는데 톱니는 솔직히 살려둬도 되는데 와 반피단다 너가 너가 회복을 해주는게 낫겠지 딜 센건 알아가지고 유니몬 노리는 것 봐 바이러스로써 처단해라 토리아 그렇지 아주 훌륭해요 마비까지 걸렸구요 진짜 불이 좀 아프네 아 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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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냐 회복이나 해줘야겠다 유니몬 나노머신 브레이크 1 아 킥만 하죠 상태 이상만 안걸리면 뭐 보내고 보내고 저 녀석도 뭐 살려줄 수가 없지 보내고 더러운 불이괴물 저거 어 진짜 돌면 진짜 세다 왜 저렇게 세냐 쟤는 쎄도 지랄인 것 같긴 한데 세네 어어 강아지 미쳤지 홀리샷 스피드 차지 뭐 저걸 개뜬고 없이 그냥 잘 가고 야 아름답다 우승인가 아 다음 건 안되겠다 못 이기겠다 브레이브 포인트 B가 뭐죠 재밌네 저거 컵이 재밌네 아 좋은거네 지나가자 얘들아 혹시 파메이너넬도 어 왜 이렇게 레벨업이 잘 돼 가능하냐 오 되네 공격력 민첩 나 공민으로 갈래 쟤 멋있게 생길 것 같은데 짜잔 오 에어드라몬 어 쟤는 군화된다 백신이고요 이 정도는 바꿀만한 것 같은데 아 또 랩 또 자아 분앨났어 HP 500 어 민첩캐다 지금 데이터 다 데이터네 뭐 하선 다 사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하죠 뭐 이게 뭐 조건이 더 까다로우니까 어 어 고대로 지나 했나보네 고미오먼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지랄났다 지랄났어 야 빠져 이거 이제 못바꾸겠다 유니몬이 마지막에 가고 베타몬부터 가자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 바이러스 데이터 바이러스 바이러스로 그냥 보내도 괜찮겠죠? 감이 온다 뭘로 변할지 얘는 똥 던지는 애 아니야 얘는 그 뱀 얘는 개구리 얘는 탱커네 난 얘로 할래 개구리 개구리 왕눈이 각? 개구리 개굴몬 바이러스 물 바이러스 물입니다 너는 뭐 얘가 뭘 지날지 봐야겠구나 얘가 지나가 아직 안되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쟨 데이터로 가야겠네요 넌 데이터로 가야겠다 그냥 데이터가 한 명뿐이네 얘밖에 없네 공격력 민첩 어 좋아요 내 취향이네요 가라 더 센 거 있냐 근데 혹시? 없네 비슷하네 가라 무엇으로 변하나 돌가몬 어 얘도 그대로 오나 보다 어 재능 12에 무정 100% 강하다 어 메모리 딱 찼네? 어 이 이상은 안되는구나 어 유니몬이 지나 못하는거는 조금 신기하네요 솔직히 될 줄 알았는데 많이 필요하네 재능이 부족하다 이거 한번 가볼까? 한번만 태아하면 딱 될거 같은데 백신이지 테리어몬가? 어차피 얘를 내가 백신으로 진화시킬거라고 치면은 백신 자리에 들어갈거고 아 이대로 이대로 성장한다고 치면은 유니몬을 태아시키는게 맞네 아 이거 좀 너무 심각하게 태아하는거 같은데 갑자기 내려가라 다른걸로 진화시켜도 되고 귀여워 졌습니다 재능 15 와 대박 명중률 15% 상승 크리티컬 15% 크리티컬 15% 너무 좋다 잘 지나했다 얘 와 대상을 잠재운대 심해있으면 저 SS 좀 다른 힘인건가? 재능 15나 됐다 저 이제 뭐하는거죠? 아 나왔네 나왔네 한번 골드컵 한번 질러 세이브해 질러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봐야겠어 못참지 아 다섯시간이나 했어요 저? 미쳤네요 게임중독 오지고 어? 아 그렇다냥 아 나 근데 깼던거 한번도 안돼 나 실버 레벨업 좀 해야되는데 실버 한번만 시켜주세요 골드 말고 실버요 숨바꼭질하고 있을까 숨바꼭질하고 있을까 이거 줄테니 저리가 아 아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혹시 디지랩에서 다시 싸울 수 있나? 실버 컵 같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이 개구려 다 1레벨이야 개 찐터들이야 하하 하하 개 개 찐 완전체는 우리 파티에 없었다 아 개구리는 심지어 성숙기도 같지도 않아 하하 야 어디로 가는건데 고쳐달라는거야 너무 무책임하네 아 이거 다 뜨는구나 뭐야 어디야 상담실 아 갈생각 없는데 나 잠깐만요 야 에어카 알아서 고쳐 왜 지켜 나 할일이 없다니요 나 진짜 할일 없어? 이렇게 전내 탐정 한가한 일이었나요? 없네 나 뭐지? 아이씨 에어컨을 무슨 고치래 미친놈이 너가 에어컨 좀 고쳐주라 어? 엘리베이 엘에에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안내판을 보라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안내판을 보라고? 캐스트가 아닌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나가봐야겠다 우리 친구들도 좀 만나야지 뭐야 아 이거? 수산한 소녀 수산한 소녀 뭐 수산한 소녀는 뭐 개 뜬금은 수산한 소녀야 뭐 비트코트 없이 의뢰가 있다 돌아와 주겠나 아니 어떻게 에어컨 여기 있는 걸 갖고 춥다 그래 미친거야? 아 여기서 봐야돼? 말이 안 통하는구만 쟤랑은 타임캡슐 설녀 원인을 조사해라 설녀까지 처형을 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낙하노 간내 에어컨이 이상해진 것 같아 아무리 조작해도 난방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차가운 강풍을 내뿜고 있어 하지만 시스템에도 기계에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아 수리업자도 포기했다고 한다 거기서 우리 차례다 여러분들께 약간 영업활동을 하고 왔다 이 건은 저희 회사에게 맡기십시오라고 말이야 우리가 이 기괴한 사건을 해결하면 모두의 신임이 두터워질 거야 아 꽤나 귀여운 아이가 연락을 하고 있구나 끊어져 버렸나 냉기 아 아 지쳤어 통신 어디 왔는지 모르겠지 너는 BW 내에서 냉방 상태가 안 좋은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여기서 정보를 수집하라고? 굳이? 아 이거 맵보면 혹시 나오는 거 아닐까? 캐스트 관련된 엔피식이야 그럴리가 있나 1층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서 생각하니까 아니 1층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아 아 미친 게임 진짜 왜 그래 어 아니야? 설마 저 mpc는 아니겠지 하아 하아 아 잠깐만 2층을 한 바퀴 돌았어야 되는데 착각했다 3층이랑 게임을 너무 많이 했나보다 2층 좀 돌고 없네 4층은 아닐 것 같은데 매달 안팔 겁니다 400원이야 고작 안팔아 쓰읍 개치사하네 어이C 그럼 NPC 떠있는게 없는데? 그냥 대화해서 풀어나가는건가? 여기서 대화를 해서 가게 주인한테 대화하는게 맞겠지? 그냥 이제 야 많이 편해져 어 뭐야 이 뽑기는 어 먹어봐 대화 같으면 어떡합니까 피지랩 까야겠다 혹시 보고할 내용 있나? 아 내 메세지창 어떻게 띄우지? 아 느긋하게 지냈지 넌 바로 옆에 있으면서 고집 내용은 똑같은데 아우C 좋아좋아 어 대화를 다 걸어야되나 진짜? 뭐죠? 그럴리가 있나 가게 주인한테 말 걸면 되겠지 뭐 하나라도 좀 대화를 운을 띄워주면은 내가 믿고 달릴텐데 어 어? 2층 갔나? 메달 아저씨한테 가보자 하 아 왜 이렇게 헤매지나? 아 멘션 가서 뭐 할 수 있지? 멘션에서 뭐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있나? 1도 없고 뭐 왜 띄워 놓은 거야 멘션을 나중에 이벤트가 있나 본데 굳이 지금 어 어... 어드바이스 이거 상담 한번 받아봐 미레이 좀 빠른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내가 활동하는 걸 멈췄어 현실에 있는거 디지 저기 에덴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서 가져간게 있긴 한가요? 아 거기 왜 들어가 있... 혹시 퀘스트 생긴거 없나? 땅길로 빠지고 싶은 기분이야 아이템 메달을 바닥에 쳐박아놨다던가 얘네들은 그냥 올 필요가 없는 애들이네 여기는 왜 있는거야 진짜 없네 여기는 여기는 전화 한번 받은거 외에는 없지 않았나? 여기는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 저저저저저저저 너 뭐야 킥톱 알뜰한 해커 아야 아야 아 아 아 야 나와 한번 붙게 요정 요정인지 괴물인지 괴물인지 야 대화좀 해 얘들아 2층은 확실하게 없는거 같은데 시너지 받는게 그럼 1층에서 대화를 풀어나가라는건데 애초에 추운것도 1층이고 아 아 진짜 너니 혹시? 아니 아닐 거야 얜 DLCMPC일 거야 아니 아니 왜 안 뜨지? 그 자물쇠 모양도 안 뜨고 아니 그 서브캐스트 같은 게 안 뜨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 게임은 막 숨겨놓지 않나? 아까 숨바꼭질하는 애도 있었고 잘 뒤져보면 어디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지금 쓸데없는 것만 하고 있다 어휴 잠깐 검색 좀 해봐야겠다 설려 아 미친 게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아 못 찾을만 하네 아이씨 상상도 못했네 진짜 빨리빨리 가 아 참 이거 여기네 아 진짜 이거 아니잖아 문 밖에다가 느낌표 표시해서 통과 에어컨 왜 이런 거야 예전과 달리 중앙식이 아니니까 건물 안에 모든 에어컨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건 좀 이상하지야만 해 중앙식을 모르는 거야? 개설 시설은 개설 당시 지하에 있는 대형 냉랑방 설비가 건물 내 모든 에어컨을 제어하고 있어 중앙식이라고 해 점포에서 펜을 돌리는 것만으로 지하에 있는 차가운 바람이 올라왔지 어째서 지하는 그런 대형 에어컨 설비가 돼있냐고 시스템으로 어떤 것을 냉각시키고 있거든 진공항식 컴퓨터야 어우 노래도 없어 일찍 낙하도 있었던 거라고 개조됐는지 어디 묻혀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뿐 아니라 있었던 곳에 이 기록도 없거니와 누구의 기억도 남아있지 않아 방의 존재 자체가 도시전설 같은거지 통신의 발신원이 판명됐다 사무소로 돌아오도록 바로 온다 야 그렇지 아예 아휴 이 보고부터 듣도록 하지 컴퓨터 룸 소녀의 정신 알았어 수십년 전에 대인기였던 아이돌이야 여기 그 아바타지 인기 이끌었던 때의 모습인 것 같애 아 BW 갓네 4층 갓네 치도체 보면 저기 K카페 벽 속이야 수십년 전 아이돌이 메세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내용이 됐지 순간이동 해줄거지 아우 어 여자애한테 온 메세지를 착시했더니 선녀야 추워졌어 아 자 빨리 가자 아이고 바로 아잠깐만 메세지 뭐 쓸모없는거겠지 디지본한테 메세지 안왔으면 좋겠어 디지본은 수신거부해야돼 아무래도 여기가 틀림없는거 같다 하지만 이건 위험하군 엄청난 냉기야 간섭하는거 누리친거 같애 내게 데미지가 좋은건 인간의 몸이 아니기 때문인걸까 뭔가 찾았나 벽 너머의 전내공간 신경쓰지 말고 가라 이번 챕터를 끝내고 딱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뭐가 이래 웹이 여기에 전내공간이 아 왜 쟤가 나와요 박치기 어 쎄보인다 덩치가 커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 경험치 수준 수준 와 경험치 수준 진짜 소름 뭔가 질거같은 느낌 뭐지 이 더러운 느낌 뭐지 어 어 나왔다 뭔가 어이 박치기 한방 안되지 어이 저거밖에 안줄데도 많이 오른다 워낙 저랩이라서 어이 랩있고 아 야 딱 걸렸어 너 버려줘서 고마워 와..와냐몬이었나? 어 더더욱 춥게 만들어주지 프리지몬 건방진 녀석 당연히 무리겠죠 허허 허허 물 백신이라 잘도 피해갔네 아냐아냐 돌가모니 있는데 벙유가 없다 야 90%의 90의 힘을 보여줘 그렇지 쉬게 맞았죠 그냥 아주 얘를 어떻게 할만한 껀덕지가 없는데 빗으로 우량 때리자 아이고 너도 껀덕지가 없네 중간 위력에 간통 공격 특이하다 안 통하지 어? 잠깐만 한방? 아 이건 좀 심하잖아 완전 양아치가 따로 없네 아 떡잎 떡잎이 다른 아이인데 쟤는 아이씨 우백을 못먹네 덕분에 살았어 위험해 내 몫을 듣고 와준거지 아 덕분에 살았어 위험해 내 몫을 듣고 와준거지 아 연상조 의뢰로 왔어 프리지몬이 폭주해서 엄청 곤란했어 넌 누구야 아 내가 누군지 몰라 벽 속에 계속 잠들어 있었으니까 아유 잘했다 수고했다 전대 일본이 수도에서 동사하는건 너무 안심하니까 말이야 기억상실에 걸린 고양이 디지몬 아주 조사해보도록 하지 터물이 없는걸 발견했구만 뉴욕키 후유메이 통신은 니가 한 일인가 프리지몬 때문에 꼼짝할 수 없어 곤란했어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메시지를 송신했던거야 진공관 컴퓨터 안에서 말이야 벽 속에 진공관식 컴퓨터가 존재했던건가 나는 엄청 오랫동안 그 컴퓨터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최근에 눈을 떠서 그래서 왜 거기 누웠는지 자신은 누구인지 알.. 아 우연히 진공관식 컴퓨터랑 이 건물을 잇는 인트라넷을 발견했어 인트라 나카노 관내만의 독자적인 전용 네트워크 회선이군 빙글빙글 홀며 놀고 있었다이 갑자기 프리지몬이 나타났어 그 녀석은 원래 BW 내 어딘가의 에어컨 설비 오류로 태어난 디지몬인데 아 에어컨 설비 오류로 태어났다고? 인트라넷을 경유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진공관식 컴퓨터를 숨어 들어온거야 컴퓨터에 잠복했어서 시스템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던건가 폭주하길래 그만하라고 해봐도 듣지 않아서 계속 추운 바람을 불어대니까 꼼짝도 할 수 없어서 지독한 꼴을 당했어 그런거였군 몇십년도 더 된 컴퓨터가 지금도 가동중이었을 줄이야 놀랍군 나카노 관내 인트라넷이란 아마 K카페의 마스터가 말한 중앙식 에어컨의 흔적이겠지 영생하게 모든 관내가 훼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프리지몬이 냉기 피해가 모든 관내에 미쳐버렸다 그게 이번 냉기 사건의 진상인 것 같군 지금 이렇게 고양이 디지몬과 통신하고 있는 훼손도 그 인터넷을 통한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아이돌의 모습을 고른거지 귀엽잖아 아이돌의 도움을 참아 모두 구해주러 올거라 생각했거든 인기 절정일때 대단했거든 전설의 아이돌이야 인기가 시작됐을때 지금 내 망고광라면 굉장했네 나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있는걸까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수십년전에 묻힌 타임캡슐를 발견한 것 같다 그 기억은 단체 정보가 아니야 취향이 인간미 때문이지 넌 누군가의 추억이야 아 되게 로망이 있다 하지만 공유하지 않은 추억만큼 공감하기 힘든건 없지 어차피 은행 달성에서 고양이 디지몬 에 대한건 차차 조사해보도록 하지 이거 왜 이번 챕터 왜이렇게 길죠? 어? 참 여러가지 것들을 끌어모으는건 지루하지가 않아 아 세이브 한번 해주고 끊어야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전관이 달성 노키아에게 호출받아서 무슨 일일까 아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 기반 딱기였고 아 아 재밌는 부분인데 체력이 못 버텨네요 제가 너무 체력이 없네요 아 아 아 씬슬 글씨가 잘 안보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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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색깔 바꿔줘야돼 너무 헷갈려 주인공이라 아 더빙되어있는거 너무 좋아 운내고 의뢰받아라 이 말이죠 어떤 의뢰지 디지몰 찾아줬으면 해요 쿠롱에서 날 구해준 디지몰 아구몰이랑 파피몰 말이야 너무 신경 거슬려 쿠롱에 가서 찾아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에 갔던 거기? 크롬에서 만나자 늦지 말라고 아 이번에는 되게 재밌는 내용으로 갈 것 같네요 디지몬 찾기인가 조사해보도록 아... 별 내용도 없는 거를 이렇게 떠들어 아... 됐나? 밖에서 위험한을 겪지 않았어 지켜주고 싶어 그때를 위해 기른 힘이잖아 아 저런 애 하나 데려가고 테리 영혼을 밑으로 빼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또 자리가 부족하네요 아 어찌됐건 재밌네요 노가다를 하기에는 너무 그게 부족한데 지금 세이브를 여기서 하고 아우 재밌게 즐겼습니다 내일도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내일은... 뭐 내일 가봐야 안하려고 아 오늘 정말 재밌게 즐겼네요 게임 되게 잘 만들었네요 사실 전 잠깐... 잠깐 해서 두 시간 정도 하고 짧게 한 10분에서 15분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한...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잘 만들었네요 디지몬 게임은 솔직히 약간 뭔가 좀... 모바일 게임도 좀 많이 했고 해서 모바일 게임 부분에서 좀 어설픈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픽은 링크즈 같은 느낌인데 훨씬 그래픽도 조금 더 깔끔하고 게임성이 훨씬 뛰어나네요 할 것도 되게 많고 재미있게 잘 즐겼습니다 스팀에서 팔고 있으니까 공식 한 그릇까지 해서 그냥 구매하신 다음에 깔기만 하면은 한글로 즐길 수 있으니까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